호주는 왜 그렇게 텅 비어있을까요? 바다의 많은 부분을 왜 우리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죠? 우리 지구는 완벽한 구인가요? 또 지구가 한때 녹색이었다기보단 보라색이었나요? 전 여러분이 우리 행성에 대한 이런 사실들을 몰랐을 거라고 장담해요. 그러니까 알아봅시다. 호주는 정말 커요. 유럽 전체와 거의 맞먹는다면 그 크기가 쉽게 이해될 거예요. 약 2,6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호주는 면적당 인구가 가장 적은 나라들 중 하나예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순위에서 55위밖에 되지 않는 반면 육지 면적은 여섯 번째로 커요. 왜 그리 많은 곳이 비어있는 걸까요? 그럴듯한 추측은 모든 바위 뒤에 숨어있는 많은 위험한 동물들 때문일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면 제가 호주를 피하기에 충분하지만 이걸 설명해주는 한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호주의 건조한 기후가 85%의 인구를 해안에서 48km 이내에 거주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중 80%는 강우가 더 흔한 동쪽을 따라 살아요. 전반적으로 강수량이 부족하지만 호주의 20%만이 살 수 없는 사막이고 40%만이 인간의 기준으로 거주 불가능한 사막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물 소비량은 실제로 매년 평균 강우량보다 높아요. 하지만 더 먼 곳에 훨씬 더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고대의 수원이 저 아래에 숨겨져 있어요.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 담수 자원 중 하나인 대찬정 분지예요. 호주의 5분의 1 크기인 169만 9,032km에 걸쳐 있어요. 0.5미터 깊이 아래에 지구를 덮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물이 있어요. 또는 유용하게 쓴다면 목마른 호주인들에게 향후 1500년 동안 충분한 물을 제공할 수 있어요. 호주의 6.5%만이 농사에 적합한 토양이므로 이건 그리 큰 양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호주는 크고 이 작은 비율은 프랑스 크기 정도예요. 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이 방대한 면적은 농산물의 70%를 해외에 더 수출하고도 호주의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해요. 그런데 풍요로운 땅, 음식과 물이 있는데 인구 수치는 왜 그렇게 낮을까요? 아주 느린 이주 과정이 이유예요. 우선 오직 영국인들만이 이곳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다른 유럽인들에게 국경을 개방했는데 이 제한은 1973년까지 유지됐어요. 200년이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호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먼 길을 여행하는 위험과 여행 비용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 더 짧고 저렴한 선택지인 캐나다나 미국같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걸 선호했죠. 지난 2000년 동안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완전한 구가 아니라는 거 아시나요? 흔들리는 지구의 자전을 통해 우리의 행성은 끊임없이 물론 아주 천천히 크기를 바꾸고 있어요. 북극과 남극은 놀랍게도 평평해요. 지구는 마치 뭉개진 공 같아요. 손가락이 양쪽 극을 누르고 있는 거대한 손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압력 때문에 적도는 밖으로 약간 밀려나요. 고르지 않은 중력장과 함께 지구에는 상당한 중력결함, 고르지 않고 바위가 많고 울퉁불퉁한 표면을 만들어내는 음과 양이 있어요. 지구상의 어떤 곳들은 다른 곳들보다 더 많은 중력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적도에 가서 몸무게를 재본다면 극지방보다 0.5% 덜 나갈 거예요. 대단한 차이가 아니니까 체중을 바꾸기 위해 여행할 가치는 없겠죠. 만약 지구의 중심에서 지구의 가장 먼 지점까지의 길이를 재본다면 에베레스트 산이 그 끝에 있지 않다는 것에 놀라게 될 거예요. 대신 그건 밀려나온 부분인 적도를 따라 있어요. 에콰도르에 있는 침보라조사는 사실 중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제일 높은 지점일 거예요. 우린 여전히 약 80%의 해양을 지도화해야 해요. 우리가 태양계를 얼마나 많이 탐사했는지 비교해보면 이건 말이 안 돼요. 하지만 우린 아직도 바다에 대해 믿을 수 없는 세부사항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이것은 지구 야생동물의 94%가 살고 있는 세계 표면에 70% 이상을 덮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생물 중 일부에서 주로 플랑크톤, 조류, 박테리아로부터 세계 산소의 80%가 생산돼요. 이미 지도화된 가장 유명한 장소 중 하나는 마리아나 해구예요.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거의 11.3km나 되죠. 이건 그랜드 캐니언의 5배나 되는 거대한 길이이며 에베레스트산 높이보다 더 깊어요. 또한 약 1억 8천만 년 동안 유유히 낮은 곳에 펼쳐진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해저의 봉거지이기도 해요. 바다의 압력은 천 바가 넘지만 보통 압력보다 천 배 더 강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명이 번성해요. 대항 전역에 걸쳐 300만 척 이상의 난파선이 어둡고 깊은 해저에 있는 걸로 추정돼요. 수많은 유물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세계에 그 어떤 박물관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항 중앙 해령은 세계에서 가장 긴 능선으로 64,373km에 달해요. 그건 육지에서 가장 긴 산맥인 안데스 산맥의 거의 10배 크기예요. 바다의 푸른색과 청록색의 이유는 태양 때문이에요. 같은 이유로 둘 다 파란색이지만 이 색은 하늘의 반사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지구의 표면은 태양으로부터 흰빛을 받고 주황색, 빨간색, 노란색 빛을 더 강하게 흡수해요. 푸른빛은 별로 흡수하지 않아서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 돌아오는 거죠. 물론 이건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에 따라 달라요. 만약 물이 진흙이나 조류로 가득하면 빛을 흩들어뜨리고 물의 자연적인 푸른색을 압도해요. 우리가 지구에서 어떤 색을 볼 수 있는지 결정하는 요소들은 많아요. 전에는 지구가 녹색이 아니었다는 걸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대신 보라색이었어요. 우리 대기의 염록소는 주로 태양으로부터 파란색과 빨간색 파장을 흡수하고 우리가 오늘날 지구에서 보는 녹색 파장을 반사해요. 오래 전에는 염록소 대신 레티나리라고 불리는 고대 미생물이 지구를 지배했어요. 그것들은 녹색빛을 흡수하고 빨간색과 보라색 빛을 반사했어요. 이 미생물들은 구조가 단순해서 초기 지구의 저산소 환경에서 번식하기 쉬웠어요. 그게 우리 행성에 녹색 대신 보라색을 제공했죠. 하지만 염록소가 더 효율적이어서 지구가 발달하면서 결국 염록소가 자리 잡았어요. 수십억 년 전 멀리 떨어진 관찰자들은 우리의 지구를 작은 보라색 점으로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보라색이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지구에서 가장 큰 나무는 제너럴 셔먼이라는 세쿠이아예요. 85.3미터가 넘는데 거의 26층 건물 높이에 도달해요. 둘레가 2540cm에 2700살이 된 걸로 여겨져요. 무게는 놀랍게도 1800톤이에요. 무겁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무거운 생명체는 아니에요. 유타주에는 판도라고 불리는 거대한 나무숲이 하나의 나무 군락처럼 있어요. 거대한 뿌리체계가 4만 7천 개의 줄기를 모두 연결해요. 무게는 6천 톤에 이르며 나이는 8만 살이에요.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오래된 생물이죠. 그럼 하나의 생명이 있는 제일 큰 영역은 뭘까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해안에서는 해조류가 엄청난 크기로 자라요. 포세이돈의 리본 잡초는 땅 속에서 복제 싹을 퍼뜨리며 4,500년 동안 자라오고 있어요. 모두 연결되어 있고 대부분의 싹이 동일한 DNA를 공유하고 있어요. 199.4평방 킬로미터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2만 천 개의 축구장 또는 네브레스카와 같은 크기예요. 그리고 매년 0.6미터씩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이 거대한 존재의 규모를 상상하는 것조차 어렵네요. 이제 그게 모두 보라색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질문을 드릴게요. 일본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도쿄라고 하셨다면 맞습니다. 도쿄는 일본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다채로운 도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토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름이 비슷하죠. 하지만 도쿄는 일본의 미래의 중심지지만 교토는 일본에서 가장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일본의 문화수도로 알려져 있죠. 차이점 찾기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두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쿄에서 찍은 사진이고 두 번째는 교토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두 사진의 주요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나요? 잠시만요. 여기 두 장의 사진이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쿄의 한 구역인 아사쿠사에서 찍은 사진이고 두 번째는 교토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드리자면 가장 큰 차이점은 색상에 있습니다. 여행할 기회가 있었다면 도시마다 특정 색상의 테마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로마는 테라코타, 바리는 회색과 세피아 등이죠. 이 이미지를 보면 도쿄는 밝고 전기적이며 약간 혼란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토는 단색이며 더 차분하고 평화로운 인상을 줍니다. 두 도시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특정 경관법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2007년 교토에서는 발휘한 색상의 거리 간판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전체적인 건축물을 표준화하여 도시를 더욱 균일하게 보이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교토는 오랜 기간 동안 일본의 수대였기 때문에 전통적인 풍수 건축과 원칙에 따라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건물이 전통적인 아시아적 형태를 띄고 있어요. 영화 뮬란에서 본 것처럼 둥근 천장이 있는 건물 같은 거죠. 물론 이 스타일은 오늘날 현대 건축들과의 방식은 거리가 멉니다. 도쿄를 보면 이런 오래된 건물보단 유리로 된 고층 빌딩이 더 많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미야코 경관 가이드라인이라는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 법을 통과시킨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주장은 일본의 현대화로 인해 교토가 독특한 경관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토가 도쿄의 전철을 밟아 거대한 고층 빌딩을 짓게 된다면 시민들은 도시를 둘러싼 세계의 산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일본의 다른 도시를 방문할 때 각 도시가 나름대로 독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좋을 거예요. 경관법이 일본 전역에 적용된다면 도쿄 스카이 트리나 아사히 플레임빌딩과 같은 경이로운 건축물을 볼 수 없을 겁니다. 도쿄의 아키 하바라 지역을 살펴보세요. 이곳은 일본에서 가장 현대적인 지역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구석구석 최고 수준의 기술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곳곳에 간판도 가득합니다. 새로운 법이 통과된 교토의 경우를 적용하자면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것은 옥상 간판입니다. 아 그리고 깜빡이는 조명과 움직이는 조명도 불법입니다. 이 교토 스타벅스도 제가 말하는 말을 잘 보여줍니다. 교토의 한적한 지골 거리를 거닐며 카푸치노를 마실 곳을 찾고 있다면 이 커피숍을 못 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스타벅스 로고는 진한 녹색 배경에 왕관을 쓴 사이렌 같은 생물이 주위를 끈다는데 동의할 거예요. 일본의 다른 곳에서는 여전히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교토에서는 이 브랜드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존중하여 이 아름다운 나무로고를 만들었고 이 건물에 라테가 있다는 작은 명판을 제작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이와 같은 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토의 세븐일레븐에는 전통적인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 줄무늬가 없습니다. 로고는 흑백으로 변경되었죠. 평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주변 환경을 보면 완벽해 보입니다. 맥도날드는 어떨까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햄버거 프랜차이즈입니다. 노란색 로고는 유지하되 배경에서 빨간색을 없앴습니다. 허용되는 색상 팔레트의 경우 법에서는 먼셀 색상 시스템을 사용하여 허용되는 채도 수준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빨간색, 검은색, 녹색 등과 같은 강한색의 희미한 버전이 허용됩니다. 이제 웨스앤더슨 팔레트를 채택했다고 상상해보세요. 분명 장난감 도시처럼 보일 거예요. 처음에 상인들과 상점 주인들은 새로운 법의 혼란을 느꼈습니다. 도시 미관을 위해 브랜드를 변경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법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브랜드의 성공에 이 법이 가져다주는 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교토는 더 큰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은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일부 관광객은 전통 기모노를 입고 게이샤처럼 걸어다니는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또한 숙제를 잘한 상점과 브랜드에 보상하기 위해 시상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위장한 스타벅스도 2018년에 상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주요 배달업체인 사가와도 2012년에 수상했습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적응해야 하는 것은 상점뿐만이 아닙니다. 자판기나 우체국과 같은 곳도 톤다운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도시를 시각적으로 더 일관성 있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도움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관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교토 내부의 차이점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도심 주변은 경관법이 덜 엄격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건물과 더 크고 화려한 간판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을 벗어나 시골의 작은 도시로 갈수록 법은 훨씬 더 엄격해집니다. 특히 유네스코 문화유산 주변은 더욱 엄격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교토에는 17개의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네, 많아요. 하지만 그래서 교토가 독특한 거죠. 이제 폰토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동네는 경관법이 수년에 걸쳐 도시의 분위기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폰토초는 여러 블록에 걸쳐 있는 교토의 귀여운 골목길입니다. 2009년의 구글 스트리트 이미지와 2023년의 이미지를 비교해 보면 분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골목길의 입구에 있던 커다란 간판이 사라졌습니다. 상점 꼭대기에 매달려 있던 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장도로가 다시 만들어졌고 큰 상점 간판도 사라졌습니다. 훨씬 깨끗해졌어요. 밤에는 골목길에 허용되는 조명의 종류를 법으로 정한 덕분에 분위기 있는 식사를 즐기기에 완벽한 장소로 변했습니다. 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조밥 드실래요? 이 경관법이 일본의 미니멀리즘 건축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도쿄에서는 이런 이미지가 미니멀리즘 미학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지만 교토는 미니멀리즘과 잘 어울립니다. 이 매장들 중 한 곳을 살짝 들여다보는 건 어떨까요? 앞서 소개한 스타벅스도 인테리어 디자인을 현지에 맞게 바꾸는 데 투자했습니다. 다다미 바닥에서 차를 마실 수 있는 최초의 스타벅스죠. 많은 일본인들처럼 다리를 꼬고 앉아 맛있고 따뜻한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교토가 꽤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피카츄, 난 널 선택하겠어! 옛날 생각이 나죠?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의 포켓몬 팬들이 공감할 거예요. 아님의 장르는 말 그대로 전 세계로 휩쓸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님의 실제 생활과 관련된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일본 문화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음식이요. 만약 아니메을 본 적이 있다면 애니메이터들이 대부분의 시리즈에서 등장인물들이 먹는 식사를 얼마나 주의깊게 묘사하는지 알아챘을 거예요. 라면 한 그릇도 매우 세심하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실제 라면의 사진을 보면 애니메이션에 얼마나 가깝게 따라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거의 모든 다른 일본 전통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장인물들이 온갖 종류의 음식이 차려진 저녁 식탁을 할 때 일본 요리책을 들고 보기만 해도 그 안에 있는 것을 모두 찾을 수 있어요. 이런 한 가지 이유는 관객들의 기대 때문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 음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고 그것이 애니메이션에서 똑같이 보이기를 기대하죠. 또 다른 이유는 일본인들이 음식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존경심입니다. 음식은 입에 넣고 씹는 것 이상의 것이에요. 음식은 준비되는 방법에서부터 먹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그와 관련된 많은 전통과 국가적인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많은 시리즈들이 일본 신화와 전설을 줄거리의 기초로 삼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일본인들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많은 반타지 시리즈는 요카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요카이는 다양한 모양을 취하고 사악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혼영입니다.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시리즈 중 하나인 나루토는 배경에 많은 지역 전통을 사용합니다. 애니메이션 속 국가들의 전사이자 수호자인 시노비는 중세 시대에 실제로 존재했어요. 물론 자연의 힘을 지휘할 수는 없었지만 우술의 고도로 훈련되어 있었고 종종 잠행이 필요한 작전을 위해 보내졌습니다. 구미오 구라마는 애니메이션에도 등장하는 특별한 여우입니다. 일본 신화에서 여우 영혼 키친에는 꼬리의 수에 따라 힘과 지혜가 달라지는 초자연적인 존재예요. 나이가 들고 힘이 세질수록 꼬리가 더 많이 자랐는데 꼬리가 9개 달린 여우가 가장 강력한 동물로 여겨주죠. 프라마가 애니메이션에서 꼬리를 가진 짐승 중에서 가장 힘이 센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포켓몬에도 나인텔이라고 불리는 생물과 함께 이 신화가 언급됐어요. 9개의 꼬리를 가지고 있고 여우처럼 생겼어요. 이 포켓몬은 이미 1세대에서 등장했고 1,100마리 중 하나였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900마리 이상의 포켓몬이 있고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다 잡아야 해요. 최근 몇 년 동안 이세카의 장르는 일본 자체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은 현대 세계에 평범한 사람들이 다른 세계, 보통 환상의 세계로 소환되거나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주인공은 멋지고 위험한 모험을 하고 종종 신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합류이 됩니다. 이런 인기의 이유는 단순해요. 따분한 현실로부터의 탈출이죠. 다른 세계로 이동하기 전에 주인공은 보통 완벽하게 평범한 인간으로 그려집니다. 학생, 회사원, 심지어 백수이기도 해요. 다른 세계로 이동한 후 그들은 종종 괴물과 다른 적에 맞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초능력이나 마법 능력을 얻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 사이에서 공통적이겠지만 일본은 아마도 특히 그런 탈출을 갈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인들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관례이고 번아웃이 꽤 흔합니다. 또한 종종 추가 급여 없이 퇴근 후에도 직장에 머무르는데 이것은 웰빙에 피해를 줍니다. 사무실 일은 지루하고 힘들기 때문에 자유롭고 마법 같은 모험을 할 수 있는 환상의 영역으로 가는 꿈을 꾸는 건 당연해요. 사무실 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애니메이터와 일러스트레이터들을 인기 있고 부유한 사람들로 상상할지도 모르지만 그건 사실과 거리가 멀어요. 사실 대부분의 애니메이터들은 박봉이 시달리고 그 중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받는 보수가 하는 일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가장 성공적인 타이틀도 수십억 달러를 벌어도 종종 직원들은 겨우 먹고 살 만큼의 급여를 받죠. 그건 대부분의 애니메이터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한 순수한 열망에서 업계로 진출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봐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아하는 만화 시리즈가 스크린에 살아나는 걸 보기 위해 일을 해요. 또한 일본에서 일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나가 아니라 우리가 우선입니다. 자신이 아니라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일해요. 그래서 근무 환경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서구 사회와 달리 흔하지 않아요. 애니메이션과 실제 세계사의 덜 명확한 유사점 중 하나는 거의 모든 소년 시리즈의 일반적인 설정입니다. 10대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정 장례예요. 보통 모험, 위험, 선과 악사의 매우 명확한 구분 그리고 갈등의 양쪽에 있는 생생한 인물들을 포함합니다. 그런 장르에서 주인공은 승리를 거두기 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시청자들은 주인공이 열심히 훈련하고 더 강한 적들과 싸우고 비참한 상황에서 현명한 해결책을 찾는 것을 봅니다. 주인공은 특별히 강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반대로 적이 더 강력하고 교활하죠. 그리고 주인공이 승리하게 되는 건 금명과 끈기를 통해서입니다. 이 모든 타이틀의 다소 노골적인 메시지는 열심히 일하고 기술을 개발해야만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노력 없이 좋은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이 규칙은 실생활에도 쉽게 적용됩니다. 그것은 또한 많은 일본인들이 따르는 규칙이기도 하죠. 열심히 일할수록 성공한다는 거예요. 보험적인 내용 외에도 애니메이션의 일상적이고 일상적인 시리즈의 다양한 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일본인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학교에 관한 내용이라면 겨울에도 치마를 입고 돌아다니는 여학생들을 보고 놀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사실이에요. 일본에서 치마는 여학생 교복의 일부입니다. 추울 때 따뜻한 스타킹을 신는 것이 금지되진 않아요. 일본에서도 치마는 세련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치마를 입고 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도요. 일본의 중부와 남부 지방은 겨울에도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가장 추운 달에도 치마를 입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벚꽃은 말 그대로 일본 어디에나 있습니다. 많은 애니메이션 시리즈에서 보이듯이 벚꽃 꽃잎은 봄의 사방으로 흩날립니다. 벚꽃의 개화를 위한 축제가 전국적으로 열려요. 이러한 축제는 꽃 구경이라는 뜻의 하남이라고 불립니다. 사람들은 벚꽃을 즐기기 위해 공원과 시골에 갑니다. 애니메이션에서 가정집은 꽤 사실적으로 보입니다. 전형적인 일본의 집은 작고 미니멀해요. 보통 시각적인 멋보다 실용성과 편안함을 선호하면서 장식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바닥에서 잠을 자요. 명확히 말하면 이불이나 바닥에 놓는 매트리스를 사용해요. 일본에서 침대가 정말 희귀한 것은 아니지만 이불은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봄에 이불을 발코니로 가져가서 막대기로 두들겨 먼지를 터는 것은 흔합니다. 이 매트리스는 꽤 무겁고 세탁하기가 어려워서 긴 겨울 후에 청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위험한 요식업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복어는 일본에서 별미로 알려진 세계 음식계의 러시안 룰렛과도 같은 식재료입니다. 복어 사례는 테트로토톡신이라는 청산가리보다 1200배는 강력한 독이 있어요. 맛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생선을 먹으면 살기 어렵지만 일본 요리사들은 후구라고 하는 200달러치의 비싸고 맛있는 부분을 얻기 위해 복어에서 독성이 있는 부분을 제거하도록 훈련을 받았어요. 미국에서는 사실상 금지된 생선입니다. 복어를 취급하는 곳은 매우 한정적이에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구하기 위해 필사적이냐고요? 아니라고요? 그럼 저도 안 먹을래요. 미국에서 금지된 또 하나의 음식은 카수 마루주입니다. 이탈리아어로 썩은 치즈를 뜻하죠. 혹시 먹어보고 싶다면 이탈리아의 사르디나에 찾아가세요. 기본적으로 그냥 양저지로 만든 치즈입니다. 특정 파리들이 거기에 알을 낳은 뒤 40일가량 그 상태로 두게 되는데요. 이 별미 안에는 산구더기가 치즈를 발효시키는데 그 독특한 식감이랑 매콤한 맛 이야, 군침 도네요. 이 치즈는 위생상의 이유로 미국에선 금지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수마루주가 부드러움과 크리미함으로 유명하다면 쿨피는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딱딱한 치즈로 정평이 나 있어요. 일반 치즈처럼 우유로 만들어졌어요. 다른 점이라면 쿨피는 최대 20년 동안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유 역시 상당히 특별합니다. 여러가지 산나무를 먹고 자란 소와 야크의 교배종으로부터 공급받은 거예요. 이 감칠맛 나는 우유로 만든 치즈에는 독특한 맛이 있어요. 자메이카를 대표하는 과일 아키도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벼우면서도 버터와 크림 같은 느낌의 식감에 스크램블 에그 같은 맛이 납니다. 아키의 경우 이끼만 한다면 먹어도 문제 없어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하얀 살만 먹을 수 있거든요. 분홍색 부분과 검은색 씨는 독성이 있어서 먹으면 안 돼요. 이 과일을 이용한 자메이카의 전통 음식 중 하나는 아키와 소금에 절인 생선입니다. 다행히도 대구를 쓴다고 하네요. 버거가 아니네요. 무조건 이거야 먹을 수 있는 또 다른 음식은 바로 엘더베리입니다. 이 베리는 상당히 유명한 편입니다. 엘더베리로 만든 파이와 시럽, 차, 그리고 잼 등 다 있어요. 하지만 이 베리를 조심히 다루세요. 청산가리가 함유되어 있으니까요. 완전히 익고 잘 조리된 엘더베리는 먹어도 문제 없어요. 참 유익한 정보네요. 거의 모든 씨앗에는 청산가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체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량이라 위험할 확률은 극히 적지만 그래도 삼키지 마세요. 이건 복숭아나 자두, 살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씹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해산물을 좋아한다면 아마 산낙지에 도전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아기 문어 촉수를 양념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아직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음식을 먹어본 사람들이 말하길 접시에서도 촉수가 움직이기도 하고 입에 넣으면 빨판의 흡입력 때문에 안에서 달라붙는다고 하네요. 흡입력이라 흡입력. 음... 그럼 재미있는 음식 상식 또 하나. 그린랜드 상어는 요로가 없어서 피부로 모든 배설물이 걸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에 독성이 있어요. 당연히 먹으면 안 되는 느낌이죠. 하지만 아이슬랜드에서는 예외입니다. 암요. 하칼은 가공한 상어 고기로 처음 석 달에서 다섯 달 동안은 매달아서 건조시킵니다. 그 뒤에는 암모니아 냄새 진동하는 젤리 같은 식감에 삭힌 생선이 되는데 마치 젖은 빵이 생각나네요. 카사바는 두 가지 유형의 독성 있는 열대 뿌리입니다. 이 중 달콤한 카사바에는 약간의 청산가리가 있는데요. 안전할 정도로 독성이 감소하도록 조리하면 먹을 수 있어요. 쓴 카사바의 독소를 전부 제거하려면 뿌리를 강판으로 갈고 물에 적신 뒤 먹을 수 있도록 조리해야 해요. 이 뿌리엔 전분이 많고 맛도 굉장히 은은합니다. 카사바는 감자처럼 활용할 수 있어요. 으깨거나 삶거나 튀겨도 돼요. 저 카사바 한 접시 주시고요. 청산가리는 가지세요. 대황이 왜 이 악명 높은 리스트에 포함된 건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단점이 있긴 있어요. 대황의 이파리엔 강한 독성이 있어요. 옥살산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절대 조리하거나 굽거나 그 외에 다른 것도 하면 안 돼요. 하나라도 먹게 된다면 온몸에 화상을 입은 듯한 고통과 매스꺼움 그리고 호흡곤란에 시달리는 것이 그나마 제일 나은 결과일 거예요. 만약 미국에 살고 있고 47살이 아직 안 됐다면 아마 아직 해기스를 먹어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해기스는 미국에서 거의 반세기 전에 금지됐으니까요. 이 스코틀랜드식 푸딩은 양의 모든 내장으로 만들어졌어요. 자세한 레시피는 생략할게요. 여기에 오트밀과 다량의 다진 양파, 콩팥과 지방 이거에 대해 묻지 마세요. 그리고 약간의 육수도 필요합니다. 상당히 잘 바스라지면서도 거칠고 매콤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으깬 감자나 으깬 순무와 함께 먹습니다. 그래도 으깬 카사바가 아니어서 좀 낫네요. 그나저나 감자도 그렇게 몸에 좋기만 한 재료는 아니에요. 이건 얼마나 잘 익었느냐에 따라 달라요. 푸른 감자의 경우 독소로 가득 차 있고 감자 싹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이 있는 물질이 있어요. 아직 완벽히 익지 않은 푸른 아몬드나 캐슈 역시 청산가리로 가득합니다. 다행히 우리가 슈퍼에서 구하는 견과류의 경우 잘 가공됐기 때문에 먹어도 전혀 걱정 없어요. 휴... 방콕에는 같은 소고기 유리와 탕면을 45년 동안 팔고 있는 가게가 있어요. 말 그대로 똑같아요. 40년 넘게 계속 푹 끓이고 있는 거예요. 육수는 한 번도 내다버린 적이 없어요. 다음 날에 판매하기 위해 밤새 끓입니다. 그 특유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 후라이팬도 씻지 않는다고 해요. 45년 동안 끓이고 구워오면서 흘린 자국과 큰 기름태가 거대한 팬을 두르고 있어요. 가서 한번 드셔보세요. 중국의 피다는 일반 계란과는 달리 까보면 안쪽이 검정과 회색의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겉은 갈색빛이 도는 녹색입니다. 이 감칠맛 나는 중국의 별미를 조리하려면 차와 라임, 소금, 집, 재 그리고 약간의 물을 다 함께 섞어야 합니다. 계란을 이 혼합물에 담그고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쌀껍질에 굴려줍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농담이에요. 더운 날에는 열흘, 추운 날씨에는 최대 30일까지 걸릴 수 있어요. 아직 가지 마세요. 더 좋은 게 있다니까요. 새똥은 어디에서든 환영받기 어렵지만 그린랜드에서는 이걸 이용한 고유의 요리도 있어요. 바로 우르밋이라고 불리는데 뇌조의 변으로 만듭니다. 그린랜드 사람들은 이 재료를 겨울에 모으고 건조한 후 변질된 물개기름과 물개고기와 함께 조리해서 즐깁니다. 이렇게 조리하면 똥에서 고르곤졸라와 비슷한 맛이 난다고 해요. 음, 저는 안 먹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놀랍지만 우리의 친구 참치 역시 위험할 수 있어요. 참치는 꽤 긴 수명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바다의 수온 레벨이 지난 몇십 년 동안 급격하게 증가했고 바다 참치 피부에 스며들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참치나 다른 바다 물고기를 많이 먹는다면 수온 중독에 노출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아예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매주 먹는 양을 잘 관리하세요. 참치의 경우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눈알을 매우 맛있는 부위로 칩니다. 참치 눈알은 먹기 전에 삶아야 합니다. 어, 다행이네요. 게다가 어느 정도 밑간도 필요해요. 이것만 잘 맞추면 오징어 맛이 나면서도 여러분을 노려보는 별미를 맛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좋은 점은 천원도 안 한다는 거예요. 강남콩도 사실 독성이 있어요. 아마 눈치를 못 챘거나 몰랐을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잘 정제된 강남콩을 먹기 때문이에요. 조리하고 익힌 콩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냥 센 강남콩에는 독성 단백질이 있어요. 독성을 제거하고 싶다면 하룻밤동안 물에 담근 뒤 삶기 전에 물을 바꿔주세요. 콩이 부드러워지면 독이 쏙 빠진 아주 좋은 단백질 및 여타 영양 공급원으로 변신합니다. 캄보디아에 가면 게맛이 나는 바삭한 간식을 맛볼 수 있어요. 기름에 잘 튀긴 후 양념을 한 거예요. 주재료는 물론 타란튤라 거미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점심 한 끼 잘 먹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발음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는 이 스푼은 분명 맛있습니다. 날카롭지만 섬세하고 새우 맛이 납니다. 이 라오스의 전통 탕요리는 이름부터 정말 멋있지만 그건 이 요리가 개미알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기 전까지만 그래요. 여기에 약간의 산미를 더하기 위해 작은 개미 몇 마리도 슬쩍 넣는다고 해요. 멕시코에서는 옥수수 알갱이가 검게 변해서 썩어도 내다버리지 않아요. 요리에 쓸 특별한 재료인 그 이름이 뭐더라? 이거 위틀라코체로 보관한대요. 곰팡이 덕에 알갱이의 흙냄새와 나무 냄새가 생긴다고 해요. 음... 슬슬 배고프죠? 어떤 요리의 경우 간단히 꾸미기만 하면 돼요. 특히 케이크와 파이의 경우가 그래요. 영국에는 스타게이지라는 파이가 있어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정어리들이 감자와 계란의 배웅을 받으며 파이크러스트를 뚫고 나와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간혹 꼬리가 하늘을 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버섯차는 동유럽 사람들이 신우유로 만든 음료와 함께 마시는 이상한 음료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발효시킨 흑차 혹은 녹차입니다. 달콤한 차에 박테리아 덩어리를 넣으면 박테리아가 그냥 번식하는 게 아니라 발효하면서 안에 든 설탕이 이스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주스나 양념 혹은 취향에 맞게 원하는 걸 첨가하는 거예요. 와... 이제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이제 정말 토할 것 같거든요. 나중에 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라미드가 파라호를 위한 웅장한 무덤으로 지어져 사후 세계로의 순조로운 여정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파라호 쿠프를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피라미드 건설 트렌드가 바로 이곳 약 4,700년 전 조세르의 스텝 피라미드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은 이집트 제3왕조의 통치자 파라호 조세르에 의해 지어졌어요. 지상에서 6층 높이로 솟아있으며 높이가 약 60미터에 달해요. 오늘날 우리는 이를 경이로운 건축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조세르 스텝 피라미드는 더 야심찬 피라미드로 나아가기 전에 건축기술을 완성하기 위한 거대한 실험 즉 시험대에 올랐던 것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새로운 높이에 도달하는 것은 매우 흥미진진하지만 진짜 미스테리는 땅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입니다. 이 피라미드의 지아미로에는 약 5.5km 길이의 터널 네트워크가 있어요. 일부 연구원들은 이 터널이 피라미드 건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교한 수자원 시스템의 일부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카라에 위치한 이 거대한 복합단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피라미드를 둘러싸고 있는 마른 해자는 폭이 최대 50m, 길이가 거의 3km에 달하는 연속적인 해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피라미드 주위에 일종의 직사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죠. 이 못의 평균 깊이는 약 20m입니다. 이 해자를 만들기 위해 파낸 흙과 바위를 모두 합치면 스테피라미드 자체의 약 10배에 달할 거예요.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 해자가 스테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위해 돌과 점토를 파는 거대한 채석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럴듯하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이 되지 않아요. 해자는 너무 좁고 깊어서 채굴에 실용적이지 않은 데다 고대 이집트의 채석방법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것과도 일치하지 않아요. 게다가 해자의 일부 구간은 실제로 바위 천장으로 덮여 있어 채석장으로 사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또 다른 이론은 마른 해자가 어떤 종류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제안해요. 아마도 이곳은 귀족들의 영혼이 사후세계에서 죽은 왕을 섬기기 위해 모이는 신성한 장소였을 거예요. 벽에는 이러한 영적 기능에 대한 힌트로 작용하는 틈새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원들은 이러한 목적이 조세르를 위해 단지가 건설된 후 훨씬 후에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해자는 실제로 무엇을 위해 설계된 걸까요? 20세기의 한 연구원이 꽤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이 해자가 실제로는 특히 폭우가 내린 후 물을 모으고 관리하기 위해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위치를 고려하면 이해가 돼요. 이 해자는 인근 평야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인해 쉽게 침수될 수 있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는 또한 기후가 건조해지고 홍수가 덜 발생하기 시작한 훨씬 후까지 새 무덤들의 해자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이 해자가 조세르단지 내에 있는 더 크고 복잡한 수력 시스템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 해자에는 바위를 조심스럽게 깎아 터널로 연결한 여러 개의 구획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구획들은 물이 한 구획에서 다른 구획으로 흐르면서 이동함에 따라 더 깨끗해지는 수처리 시스템의 일부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피라미드 자체와 관련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조세르단지에는 일련의 지하갱도가 있고 일부 연구원들은 해자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이 유압식 리프트 시스템의 동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수력 엘리베이터는 피라미드 건설에 필요한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 데 사용되었을 수 있어요. 화산처럼 작동한 거죠. 용암 대신 물이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린 거예요. 피라미드 유적지 중앙에 크고 깊은 구멍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구멍 안에는 거대한 땜목처럼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나무 플랫폼이 있습니다. 인부들은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고 싶을 때 구멍에 물을 채웠어요. 수위가 높아지면 나무 플랫폼이 돌을 들고 떠올라 마치 거대한 수력 엘리베이터처럼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이 적당한 높이에 도달하면 인부들은 돌을 플랫폼에서 미끄러뜨려 피라미드 위로 옮겼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깊은 해자에 물이 깨끗하게 정화되고 역화된 후 이 갱도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제 물이 갱도를 채우면 나무로 만든 거대한 수레가 떠오르면서 돌을 건설에 필요한 곳까지 들어 올렸습니다. 돌이 제자리에 놓이면 물을 빼내고 플랫폼을 다시 바닥으로 내려 다음 돌을 들어 올릴 준비를 했어요. 이 멋진 유압식 리프트 시스템은 많은 인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전체 건축 공정을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었을 겁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미 더 열심히 일하지 말고 더 똑똑하게 일하라는 개념을 완전히 받아들인 셈이죠. 하지만 물론 모든 사람이 이 이론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조세르의 스테피라미드가 건설된 지역이 가끔씩 내리는 비로 인해 그토록 멋진 수력 시스템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물을 저장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주된 이론은 과거에 비가 오면 물이 가득 찼을 호수가 근처에 있었을 수 있으며 이 호수가 단지의 수력 시스템에 물을 공급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대 이집트 문원에는 이러한 호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이라기보다는 만약의 상황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힘든 작업 자체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고대 건축업자들이 훨씬 적은 노력으로 돌을 들어 올릴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글쎄요, 완전히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유압장치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단순히 옛날 방식으로 돌을 옮기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작업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조세르의 스테 피라미드는 나중에 만들어진 피라미드에 비하면 아기 피라미드에 가깝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조세르 피라미드에 사용된 돌의 무게는 평균적으로 각각 약 300kg으로 나중에 체프렌 피라미드에 사용된 2.5톤이 넘는 블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멋진 물 끌어올리기 이론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해도 애초에 피라미드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시간을 조금 되돌려 원래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조세르의 무덤이 피라미드가 되기 전에는 단순히 마스타바를 건설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이 유형의 무덤은 지붕이 평평하고 측면이 경사진 직사각형 구조로 초기에는 꽤 흔한 형태였어요. 하지만 원래의 마스타바가 완성된 후 그들은 위에 더 많은 층을 추가해서 조금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건축이 이전보다 더 작은 6개의 독특한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더 많은 층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작업에선 수력 엘리베이터가 아닌 경사로를 이용해 무거운 돌을 들어 올렸을 거예요. 조세르의 스텝 피라미드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심지어 존재는 했는지 완전히 이해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피라미드 건설에 물을 사용했다는 아이디어는 고대 이집트공학에 대한 이해에 완전히 새로운 층을 더해줘요. 피라미드는 자연경광과 물의 힘을 이용해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기념물 중 하나를 만든 건축가들이 얼마나 영리하고 수환이 뛰어났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여러분 시장하시길 바래요. 대만에선 천원이면 맛있는 굴국산 그릇을 살 수 있어요. 이 나라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야시장이 있는데 어떠한 야산이라도 그에 맞는 길거리 음식을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여행할 때 무거운 옷짐에 고생한 건 원치 않죠? 또 그 절반도 사실 안 입게 될걸요? 짐 공간을 절약하고 좋은 세탁소를 찾아보세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천원에 약 0.5kg의 옷을 세탁할 수 있어요. 아, 잊어버릴 뻔했는데 같은 가격으로 현지에서 멋진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어요. 만약 카리브해에 갔는데 해적 옥수수 꼬치구이가 먹고 싶다면 해적인 걸 증명하면 돼요. 아, 농담이고 천원이면 돼요. 천원으로 계란 10개 사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말레이시아에선 가능해요. 달걀은 왜 10개씩 팔까요? 베트남에서 어떤 천원짜리 옵션을 선택하시겠어요? 현지 커피 2잔, 지역 신문 5개, 1년짜리 오토바이 보험, 머리 감겨주는 서비스 또는 맛있는 롤 4개? 흐흐, 이제야 말이 통하네요. 저 예산으로 인도네시아에 있다면 항상 닭죽, 미트볼 그리고 닭국수의 풀코스 요리를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호텔로 돌아갈 때 도움이 필요하다면 오토바이 택시비가 천원 정도 들어요. 거리가 충분히 짧다면 말이죠. 태국, 방콕에는 넓은 강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여러분을 데려다주는 긴 배가 있어요. 그리고 천원으로 여섯 번을 탈 수 있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비행기 타느라 발이 부었나요? 필리핀에서 30분짜리 발 마사지를 자신에게 선물해보세요. 실제로 천원이면 그곳에서 살 수 있어요. 안녕 스리랑카? 거기 있는 동안 약 천원으로 섬을 가로지르는 5시간짜리 버스나 기차를 탈 수 있어요. 만약 여기저기 여행하고 싶지 않다면 같은 가격에 전통적인 코코넛 팬케이크를 먹을 수 있는 몇몇 지역 장소를 검색해보세요. 한편 아르메니아에선 큰 밀가루 한 팩, 커다란 감자 한 봉지 또는 빵 세 덩어리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이 많은 걸 갖고 뭐라죠? 터키는 어때요? 추수감사전력 말고요. 주머니에 동전 몇 개밖에 없나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터키식 차 한 잔이 있어요. 사실 이건 전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뜨거운 음료예요. 아님 뭔가 맛있는 게 먹고 싶다면 달콤한 페이스트리, 바클라바 한 조각을 먹을 수 있어요. 좋아요. 천원이면 엄청 큰 조각은 못 먹겠지만 그래도 그만한 가치는 있죠. 핫도그가 천원이라고요? 함정이 아니라 마케도니아 거리에서 실제로 볼 수 있는 진짜 가격이에요. 한편 크루아티아에서는 대중교통 티켓, 지역신문 또는 맛있는 아이스크림 한 숟갈을 먹을 수 있어요. 오, 네. 그리고 동네 커피숍에서 카푸치노 한 잔도요. 좋은 커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 이탈리아요. 밤샘 파티한 후 정신을 바짝 들게 해줄 에스프레소가 필요한가요? 걱정 마세요. 천원으로 사려면 관광지가 아닌 곳을 찾아다녀야 했지만 그래도 할만해요. 로마에서 볼거리를 찾고 있다면 분명 콜로세움 사진을 몇 장 찍고 싶을 거예요. 사실 무료지만 글래디에이터 복장을 차려입은 현지 배우들이 있고 그들에게 최소 천원을 딥으로 주는 게 관례예요. 별로인가요? 같은 가격으로 물 두 병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잠깐, 잠깐, 잠깐. 이탈리아가 끝이 아니에요. 이번엔 완전 세게 천원을 더 써서 집을 사는 게 어때요? 네, 제대로 들었어요. 좋아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집들은 1유로짜리니까 약 1350원 정도 되겠지만 평정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요, 이탈리아 부동산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것도 아니에요. 여기엔 사연이 있어요. 이탈리아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 작은 마을로 새로운 주민들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 지역을 벗어나 도시로 이주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 마을들은 거리의 생기를 되찾고 싶어 할 뿐이에요. 이제 영국으로 이동할게요. 분명 천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있지만 문제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천원짜리 절인 달걀 어때요? 네, 달걀인데 삶은 다음 식초에 절인 거예요. 그쪽에서 보통 생선 요리에 곁들여 제공되는 대표적인 부가맨이죠. 런던에 있다면 천원으로 대부분의 박물관을 방문할 수 있어요. 네네, 딱 걸렸어요. 그곳 박물관들은 거의 무료죠. 그럼 절인 달걀 먹을 분 계세요? 정통 바게트를 맛보지 않고는 프랑스를 갔다고 할 수 없겠지만 더 좋은 건 그걸 천원에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게트는 프랑스어로 박택이란 뜻이고 가장 유명한 프랑스 제품 중 하나죠. 1920년에 제빵사들이 새벽 4시 이전에 일을 시작하거나 밤 10시 이후까지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었어요. 제빵사들은 모두를 먹이기 위해 빨리 구울 수 있는 빵을 생각해내야 했죠. 그리고 짜잔! 그때 바게트가 생겨났어요. 아이슬란드는 아름다운 나라지만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해요. 아이슬란드에서 천원으로 살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우유는 예외예요. 맛있는 과자 봉지는 어때요? 이 오후 간식은 아일랜드에선 약 천원이에요. 전 스모키 베이컨 맞추세요. 룩셈부르크에선 이 가격으로 1.5리터의 물을 얻을 수 있어요. 네, 많은 일이 일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흥미로운 나라죠. 세계 유일의 대공국이거든요.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요. 벨기에에서도 천원으로 살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심는 껌이라면 쓸모가 있을 거예요. 핀란드에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잘 물어보면 길 아래 커피숍이 이 돈을 절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폴란드에는 도넛처럼 생긴 전통 디저트가 있는데 두 개의 천원이에요. 그 반죽은 풍부하고 폭신폭신하고 잼이 가득 차있고 슈가 파우더가 뿌려져 있어요. 전통적으로 폴란드인들은 이걸 기름진 목요일에 먹어요.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이것에 열광했지만 우린 이걸 기름진 화요일에 먹죠. 화요일, 목요일, 감자, 포테이토 전 일주일 중 아무 때나 이거 몇 갠 먹을 수 있어요. 스위스를 방문하신다면 천원보다는 좀 더 필요하지만 그래요. 식품 자파점에 들러 진짜 작은 스위스 치즈 한 조각을 맛볼 수 있어요. 얼마나 맛난 걸 놓치고 있었는지 볼 겸요. 심지어 돈 내라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천원으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건 음... 아마 사과 한 개일 거예요. 아마도요. 핀초. 이건 스페인 전통 간식인데 보통 야채, 피클 또는 고기 같은 토핑이 있는 빵이에요. 어디에서나 이걸 팔지만 이걸 천원에 파는 좋은 동네 가게들은 보통 비관광지에 숨겨져 있어요. 그게 단돈 천원이라고요? 괜찮은데요? 독일에선 프레체를 찾아 먹으세요. 아니요. 그런 프레체를 아니라 갓 구운 빵인데 엄청 맛있어요. 아니면 면봉 400개를 살 수 있어요. 배가 안 고프다면요. 스웰에는 날씨가 화창하네요. 산책을 하면서 하루를 즐기고 있고 뭔가 시원한 게 먹고 싶은 기분이에요. 물론 천원으로 말이죠. 우와, 아이스크림 좋아요. 저도 완전 낫겠네요. 저도 주세요. 브라질 가시나요? 좋아요. 천원으로 신선한 오렌지 주스 한 잔을 사거나 더 좋은 건 하루 종일 배낭 베고 돌아다니고 싶지 않다면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가보세요. 거기엔 사물함이 엄청 많아서 짐을 모두 사물함에 넣고 해변으로 곧장 갈 수 있어요. 콜롬비아를 볼 차례예요. 수도 보고타에서 비스킷 두 개와 커피 또는 아래팔하고 다른 맛이 나는 전통 옥수수 변미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커피를 더 마셔요. 만약 뉴욕을 돌아다니고 있다면 그 가격에 맛있는 피자 한 조각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차나 자전거 타이어 펑크 났나요? 음, 에어 펌프 이용 가격 아시죠? 끈이나 단추 몇 개, 풍선 몇 개 혹은 뭐 이런 잡동산이가 필요한가요? 99센트 스토어로 가보세요. 그리고 캐나다에선 상추를 살 수 있고 코스타리카에서는 수박, 파파야 또는 파인애플, 그리고 탄자니아에선 맛있는 감자 오믈렛을 살 수 있어요. 희망의 도시라고도 불리는 훌후말레를 만나보세요. 이 인공섬은 가까운 미래에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것을 피하기 위한 몰디브의 큰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별명은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훌후말레는 해저의 모래를 물에 잠긴 산호 플랫폼 위에 올려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이 도시는 해발 1.8미터에 위치해 몰디브의 수도인 말레보다 두 배나 높아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주해서 거주하고 있지만 이 섬은 위험한 폭풍우와 태풍이 닥쳤을 때 임시대피소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세이시엘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인도양의 또 다른 보석 같은 섬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이시엘에서는 특히 봄철 만조와 폭우로 인해 해안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문제는 주요 섬인 마해에 전체 인구의 약 90%가 거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안을 따라 해발 약 1.8미터에 불과해요. 피지는 이 목록의 세 번째 열대 낙원이자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태평양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어 거대한 폭풍으로 인해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2016년에 피지를 강타해서 1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힌 사이클론 윈스턴이 그 예입니다. 피지에서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해안을 따라 맹그로브를 심고 이미 존재하는 맹그로브를 보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나무들은 사이클론이 발생할 때 풍속을 줄이고 퇴적물을 가두어 침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이집트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물에 잠겨서 몇 년 안에 피라미드 끝부분만 볼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요. 해안도시들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정말 바뀔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를 예로 들어볼게요. 알렉산드리아는 이미 인구의 45%가 해수면 아래에 살고 있어요. 도시가 침수되면 모든 사람이 이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집트 전체가 어류 생산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거예요. 유럽에서 가장 위험에 처한 곳 중 하나는 네덜란드인데 인구의 약 절반이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에 살고 있어요. 앞으로는 여자친구에게 튤립으로 로맨틱한 선물을 계획하는 게 불가능한 미션이 될 수도 있어요. 네덜란드는 전세계 튤립 생산량의 3분의 2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밭이 바닷물에 잠기면 튤립은 끝장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네덜란드인들은 수세기 동안 물을 다뤄온 경험이 있어요. 따라서 폭풍 장벽과 방파제를 다루는 방법을 알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의 위험은 아마도 이곳 투발루보다 더 높은 곳은 없을 거예요. 호주와 하와이의 중간에 위치한 이 섬나라는 사람이 살 수 없게 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땅은 해발 2.7m에 불과해요. 지도에서 보기만 해도 얼마나 좁은지 알 수 있죠. 실제로 폰가팔레에서 가장 좁은 부분은 폭이 약 19m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만조가 진짜 문제가 되기 전에도 이 나라의 한정된 농지가 바닷물에 잠길 수 있어요. 다음 국가는 필리핀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이 군도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지만 두 가지 이유로 홍수 위험에 직면해 있어요. 첫째는 해수면 상승입니다. 둘째는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고요. 1990년 이후 사이클론, 지진, 쓰나미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200억 달러가 넘는 피해가 발생했어요. 바누아투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호주와 피지 사이에 펼쳐진 이 섬은 곧 홍수에 잠길 수 있는 곳이에요. 바누아투는 지역사회 전체를 안전한 곳으로 이주시킨 최초의 태평양 국가 중 하나였어요. 과거 2005년 북부 태구아섬의 위험한 해안 지역에 살던 주민들은 고지대로 이주했습니다. 다음은 태평양 중앙에 위치한 마샬 제도예요. 연구에 따르면 수도인 마주로에 있는 건물의 40%가 향후 수몰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 나라는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은 계획이 있습니다. 저지대에 위치한 공항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주요 건물을 고지대로 이전하고 외딴 섬에 방파제를 쌓고 있어요. 남쪽으로 향하면 나우루가 있습니다. 면적은 21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죠. 현재 나우루에는 만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사람이 살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곳의 해수면은 전세계 평균보다 약 3배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부하다라구는 유일한 지표 담수 자원이며 해발 5미터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태평양의 다음 목적지는 팔라우 공화국입니다. 이들에게도 해수면 상승은 농담이 아니에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농작물, 특히 타로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성 과제입니다. 하와이와 뉴질랜드의 중간쯤에 사모아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는 독특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물의 양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땅도 가라앉고 있습니다. 2009년 사모아에 강진과 쓰나미가 두 차례 강타한 바 있는데요. 지각이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면서 전체적인 지표면이 실제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로 인해 특히 모든 공항이 해안을 따라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택과 주요 인프라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키리바시로 가보겠습니다. 이태평양 국가는 대부분의 인구와 인프라가 해안 근처에 있기 때문에 잦은 홍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화산섬인 바나바를 제외하면 키리바시에 어떤 땅도 바다에서 2미터 이상 높지 않아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석유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거대한 부유식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큰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프로젝트에 약 20억 달러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베트남 방문이 버킷리스트에 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에서 해야 할 일 10가지에는 대부분 하롱베이와 같이 입이 떡 벌어지는 명소로 크루즈를 타고 떠나는 게 포함되죠. 하지만 2050년이 되면 주변 육지가 물속에 잠길 수도 있어요. 베트남이 직면하고 있는 또 다른 큰 문제는 주요 논의 염분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베트남 음식을 좋아한다면 쌀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거예요. 지금은 특히 메콩 델타 지역이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베트남 농업 생산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비옥한 지역으로 그 중 50% 이상이... 네... 쌀입니다. 이 나라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메콩 삼각주에 논에 깨끗한 물을 뿌려 염분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카리부에 있는 그레나다입니다. 그레나다는 섬나라이지만 열대기후가 육두구, 계피, 정양, 생강 등의 재배에 적합하기 때문에 향신료의 섬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레나다와 그 비옥한 토양은 수몰이라는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습니다. 목록의 마지막 국가인 솔로몬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군도의 5개 섬은 이미 파도 아래로 사라졌고 나머지 6개 섬은 20%가 물에 잠겼어요. 그 중에는 2000년대 초반 한때 피크닉 명소였던 누사 이빌리 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긴 하지만 300개 이상의 섬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게 중요해요. 솔로몬 제도의 한 가지 특징은 열대성 저기압과 홍수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일종의 복구 모드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에요. 주민들은 이미 해안을 따라 돌담을 쌓고 맹그로브를 심고 고지대에 집을 짓는 등 해수면 상승으로부터 집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행자 여러분 80일간의 세계일주일에 따른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못 내겠다고요? 그렇다면 8분간의 세계일주는 어떨까요? 하지만 평범한 여행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곧 여러 나라에 대한 이상하고 특별한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방문하면 친구들에게 문화 지식을 자랑하고 현지인인 척할 수도 있어요. 시작해볼까요? 이탈리아 경찰의 별명은 부트예요. 그 경찰들은 멋지게 근무하는 방법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몇 년 전 이탈리아의 경찰 차량에 람보기니가 추가되었습니다. 아마도 범죄자를 빨리 잡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아니면 경찰이 쫓는 범인들이 이 멋진 차에 감탄해서 잠시 멈춰 차를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경찰이 쉽게 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이미 유럽에 왔으니 독일로 향하는 것이 좋겠어요. 아우토반이라고 불리는 독일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에서 제한속도는 단지 번유일 뿐이며 실제로 이를 따를지 여부는 운전자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즉 운전자가 원하는 만큼 또는 차가 허용하는 만큼 빠르게 운전할 수 있다는 뜻이죠. 슬로바키아가 많은 성들과 샤토로 유명하다는 건 알고 계시겠지만 슬로바키아에서 행해지는 이 이상한 명절 전통에 대해선 잘 모르셨을 거예요. 보통 명절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전에 살아있는 잉어를 화장실에 보관합니다. 잉어는 바닥을 파고드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잡은 잉어를 며칠 동안 욕조에서 헤엄쳐 다니게 해서 내부를 청소해요. 고급 소금과 꽃잎이 함께하는 장시간 목욕은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들은 잉어의 비늘이 돈을 끌어당긴다고 믿기 때문에 저녁 식사가 끝나면 그걸 지갑에 보관합니다. 폴란드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흠, 뭔가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지금 바로 핀란드로 가볼까요? 핀란드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도 아니고 두 가지나 있습니다. 1999년부터 2010년까지 핀란드는 사우나에 가장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우승하는 세계 사우나 대회를 개최했어요. 이 대회는 너무 유명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극한 활동에 참가하기 위해 핀란드를 찾아왔어요. 2000년 전 핀란드 사람들이 사우나를 목욕의 한 형태로 발명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이런 놀이가 생겨난 것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재미있는 건 이제 알려드릴 핀란드의 두 번째 기이한 사실도 경쟁이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핀란드에서 시작된 유콘 칸토라는 대회가 있는데 남성이 아내를 안고 일정한 거리를 달리는 대회예요.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도 카테고리가 있을 정도죠. 이 레이스의 목표는 파트너를 업고 특수 장애물 트랙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통과하는 거예요. 원래 코스는 울타리와 개울이 있는 거친 바위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이후 현대의 조건에 맞게 변경되었어요. 국제 아내 운반 경기규칙위원회 네, 실존하는 단체예요. 여기서 트랙에 두 개의 마른 장애물과 약 1미터 깊이의 물 장애물을 설치하도록 규칙을 정했습니다. 이 아내 운반 세계선수권대회는 1992년부터 매년 핀란드에서 열리고 있고 우승자는 금메달이 아닌 파트너의 몸무게로 상금을 받아요. 경쟁심이 대단하죠? 핀란드의 이웃나라 스웨덴도 그들만의 기이한 사실을 보유한 걸로 어디서도 결코 뒤지지 않아요. 초밥을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면 이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실 텐데요. 스웨덴에서는 썩은 생선을 수르스트레밍이라고 부르는 실제 식품으로 판매합니다. 좋아요. 공정하게 말하면 실제로 썩은 건 아니에요. 살짝 소금에 절이고 발효시킨 것 뿐죠. 하지만 실제로 썩은 냄새가 나긴 해요. 이 버전의 발트의 청어는 16세기부터 스웨덴 요리의 필수품이었어요. 생선의 발효 과정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고 요리에 다소 산성의 맛이 나고 특유의 강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냄새가 심한 음식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유럽을 떠나기 전에 해리포터의 조국을 방문한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영국 사람들이 날아다니는 빗자루 같은 걸 타고 학교에 다닌다는 말은 하지 않겠지만 저렴이 되세요. 이것만큼이나 특이한 것이 있어요. 영국 사람들은 거대한 치즈휠을 굴리는 대회를 열어요. 네, 그렇다니까요. 이 행사는 쿠퍼스힐 치즈 롤링 앤 웨이크라고 불리며 매년 영국 글로스터 근처에서 열려요. 200야드 길이의 언덕 아래로 더블 글로스터 치즈가 굴러내려오면 참가자들이 그 뒤를 따라 내려갑니다. 이 대회는 전통적으로 브로그와스라는 지역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만들고 즐겼지만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거용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년 참가자 명단에 이름을 적어두면 상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린내 나는 생선? 아니요. 당연히 치즈죠. 이제 약간 동쪽으로 이동해서 트리키에를 방문해볼게요. 스스로를 미식가라고 자부하는 분이라면 분명 흥미를 느끼실 거예요. 트리키에는 닭고기가 들어간 디저트가 있습니다. 자에게 썬 닭 가슴살로 만든 우유 푸딩의 트리키의 버전인 전통 디저트죠. 과거에는 톱카프 궁전의 오스만 술탄에게만 제공되던 별미였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레스토랑에서 찾아볼 수 있고 아주 사랑받는 요리랍니다. 이제 아시아를 방문하지 않고는 워크투어를 할 수 없겠네요. 첫 번째 목적지는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경우 혼란스럽지 않도록 이해 도와줄 거예요. 일본의 신호등에는 표준 녹색 대신 파란색 진행 표시 등이 있어요. 일본이 선택한 색이오나 뭐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예전 일본에선 한 단어가 파란색과 녹색을 모두 의미했었기 때문이랍니다. 신호등 색상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빨강, 노랑, 녹색이 정해져 있지만 일본은 이 협약에 서명한 국가가 아니에요. 하지만 1973년 일본 관리들은 더 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신호등은 가능한 한 가장 푸른색인 녹색이어야 한다고 선언을 씁니다. 싱가포르로 향할 시간입니다. 싱가포르의 거리를 걷다가 아파트 창문 밖으로 대나무 기둥이 튀어나오는 걸 보고 놀라지 마세요. 대나무는 싱가포르에서 널리 사용되는 재료이며 강출보다 무게 대비 강도가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빨래를 말리는데 대나무를 사용하고 실제로 빨래가 더 빨리 마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한 가지 더 싱가포르에서는 1992년부터 껌 판매가 불법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껌이 금지된 건 아니에요. 수입해서 파는 것만 금지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껌을 씹는 사람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예외가 있어요. 치료용 껌과 치과용 껌은 여전히 판매가 허용되고 의사나 약사에게서만 구입할 수 있어요. 재밌는 액티비티를 생각하면 옛날 방식이 물싸움만큼 좋은 건 없겠죠? 매년 4월 태국의 새해 명절인 송크란 기간 동안 태국에서는 물싸움 축제가 열려요. 주요 거리는 교통이 통제되고 물싸움 경기장으로 사용되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 전통에 참여하며 축제 기간 동안 몸을 정화하는 의식의 일부력입니다. 다음 여행지는 현실 속 중간기인 뉴질랜드에요. 침팬지가 키보드 앞에 앉았을 때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발음하려고 하면 혀와 이빨이 빠질 것 같아서 발음조차 시도하지 않겠지만 뉴질랜드의 실제 지명이자 85자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가장 긴 지명으로 알려져 있어요. 마오리족에서 유래된 이 이름은 모든 사람, 특히 관광객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타오마타로 줄여서 불렀어요. 이 단어의 뜻이 궁금한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큰 무릎을 가진 슬라이더이자 등산가이자 여행한 땅을 삼키는 다마테아라는 남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피리를 불었던 정상입니다. 그렇군요. 그때 피리를 불면 자기 이름을 딴 마을이 생길 정도로 꽤나 여유가 많았나 봐요. 뭐, 제가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지만요. 월드투어를 계속 이어갈게요. 이제 곧 바로 유럽으로 향합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그리스에서 여행을 시작할게요. 현대에도 고대 유적지가 잘 보존되어 있어 흥미로운 여행이 될 거예요. 아테나 공항에는 고대 유물이 전시된 박물관이 있어요. 여기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세요. 거리에서 바라본 아크로폴리스 전경이에요. 그리스의 거리를 배회하는 스파르타인 한 레딧 유저가 고대 유적지 바로 위에 지어진 현대식 건물의 사진을 공유했어요. 방문객들은 유리를 통해 유적을 볼 수 있어요. 그리스는 거리를 돌아다니는 고양이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이 레딧 유저는 그리스 국립은행을 지키는 고양이를 발견했어요. 요즘은 모두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죠. 종이 빨대를 사용하는 곳도 있고 유리 빨대를 사용하는 곳도 있지만 그리스의 한 카페에서는 마카로니를 빨대로 사용하겠다고 제안했어요. 바보 같은 발상인지 천재적인 발상인지 모르겠네요. 또 다른 사용자는 북 마케도니아의 한 레스토랑에 갔다가 와플에 피자 조각을 얹어 제공하는 것을 보고 당황했어요. 간식도 먹고 낭비도 없으니 일거양득이긴 하죠. 루마니아에서는 자판기가 대세인 것 같네요. 예를 들어 이 자판기는 햄이 들어있는 자판기예요. 그리고 이건 더 좋네요. 달걀을 파는 자판기예요. 아마 스크램블액일 거예요. 유럽은 오래된 동네가 현대적인 곳이고 이런 조합이 매혹적인 곳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이 레디터는 크로아티아의 700년 된 성벽 사이에 현대식 농구 코트가 있는 사진을 공유했어요. 그리고 여기 식료품점 내부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이 오래된 기둥을 보세요. 현대의 문제에는 현대의 해결책이 필요하죠. 이 신호 등은 휴대품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불빛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바닥에 불을 비춰요. 이탈리아는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예술 작품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을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했어요. 어떤 유적은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중 많은 부분이 보존되어 있어요. 한 레딧 사용자가 유적이 잘 보이도록 바닥이 유리로 되어있는 호텔 로비 사진을 공유했어요. 그리고 이건 에어비앤비 숙소의 난간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거리 표지판도 예술 작품이에요. 이걸 보세요. 또 다른 레드 사용자는 더 많은 디자인을 공유했어요. 어떤 사람은 베니스의 오래된 극장에 위치한 슈퍼마켓 사진을 보여줬고 다른 사용자는 슈퍼마켓 사진을 한 장 더 추가했어요. 슈퍼마켓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분명히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요. 심지어 반려동물을 태울 수 있는 특별한 카트도 있어요. 도시는 수백 년이 지났고 좁은 거리가 꽤 많기 때문에 우체국 차량은 그에 맞게 개조해야 돼요. 여기 그 중 하나가 있어요. 어떤 도시는 운하가 있고 도시가 섬에 있기도 해서 보트를 이용하기도 해요. 이건 무라노 섬에 있는 UPS 보트예요. 유럽은 여러 나라로 이루어져 있어요. 스위스의 바젤시는 프랑스와 독일 국경에 바로 위치해 있어요. 따라서 공에는 3개의 출구가 있어요. 프랑스, 독일 또는 스위스로 걸어서 나갈 수 있어요. 독일로 걸어가 볼게요. 낙타와 걷는 소녀가 있는 신호등이 있어요. 이유는 알 수 없네요. 낙타가 딱히 독일 동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귀엽긴 하네요. 독일의 유명한 절약자 카울 마르크스가 등장하는 또 다른 독특한 가로등이 있어요. 다시 당황스러운 자판기 얘기로 돌아가서 독일에서는 소시지를 파는 자판기를 볼 수 있어요. 함부르크는 독일의 주요 항구 도시예요. 이곳에는 부케와 연결되는 강이 있어요.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맥도날드가 있는 것도 당연하죠. 스위스 알프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 생수 디자인을 보세요. 한 레드 유저가 프랑스에서 기념품을 가져왔어요. 바게트 모양의 팬이에요. 스페인의 이 좁은 집을 보세요.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유저는 외관만 공개했어요. 포르투갈에서는 휴대전화 기지국이 나무로 위장돼 있어요. 그리고 이건 도로를 달리다가 보트로 변할 수 있는 버스예요. 한 레드 터가 런던에서 중앙에 손잡이가 있는 문을 발견했어요. 아주 불편해 보이지만 손잡이는 돌리지 않고 문을 닫을 때만 사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열쇠 구멍이 있는 금속 부분에는 바닥에 작은 손잡이가 있어요. 유럽은 역사적인 장소예요. 이 우체통에는 한세기 전에 통치했던 왕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과거에는 빨간 우체통의 수요가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이 휴대전화를 한두 대씩 가지고 있으니 그다지 많지 않죠. 따라서 전화박스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전화박스는 이제 스마트폰 수리점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룩셈부르크는 프랑스, 독일, 벨기에 사이에 끼어 있는 작지만 부유한 나라예요. 그리고 바게트 자판기가 있어요. 먼저 북쪽으로 이동해서 네덜란드로 가볼게요. 농부들은 밭의 경계를 꽃으로 둘러싸고 사람들이 꽃을 따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QR코드가 있는 표지판을 세워요. 그리고 여기에 한 레리터가 발견한 이상한 설치물이 있어요. 8세기 바이킹이 세운 도시인 덴마크 오르후스에서는 바이킹이 그려진 신호등을 볼 수 있어요. 스웨덴 지하철의 일부 쓰레기통에는 캔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노숙자들은 캔을 주어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죠. 노르베이에는 거대한 은빛 무수동상이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 가판대에는 술로건 묘사한 표지판이 있어요. 핀란드 사람들은 캐나다인 만큼이나 예의바른 것 같아요. 버스에는 버스기사에게 감사하는 버튼이 있어요. 또한 한 레리터는 버스 좌석에서 너구리 무늬를 발견했어요. 우리 모두 흔들목마를 알고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흔들목마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핀란드의 어린이들은 장난감 말 대신 장난감 무수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오로라를 보기 위해 아이슬란드를 찾아요. 한 레리터의 호텔엔 오로라가 나타나면 투숙객을 깨우는 특별한 버튼이 있는 전화기가 있었어요. 리투아니아 사람들은 때때로 도로 과속을 막기 위해 길가에 가짜 경찰차를 세워두기도 해요. 유럽은 수세기 동안 왕과 여왕이 통치해왔어요. 오늘날에도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덴마크, 벨기에 등 많은 국가의 군주가 있어요. 그러니 유럽 전역에 수백 개의 성이 흩어져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폴란드에는 요즘 군주가 없지만 여전히 500개의 성이 있어요. 그 중 하나의 옆엔 유령에 대한 경고 표지판이 있어요. 프로츠와프에는 시각장애인도 만지며 볼 수 있도록 모든 랜드마크의 모양이 설치돼 있어요. 폴란드의 한 도시에는 다스베이더 동상도 있어요. 실제로는 한국 건설을 감독한 폴란드의 거물 동상이에요. 하지만 때때로 현지인들이 동상에 다스베이더의 의상을 입히는 경우가 있어요. 폴란드의 이 표지판은 특히 자전거, 트랙터, 통행을 금지하고 있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인도의 휴대전화를 보며 걷는 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라인이 있어요. 이제 대서양을 건너 아프리카로 이동해요. 나미비아의 듀ne 7은 세계에서 7번째로 큰 모래 언덕이에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큼이나 높이가 높아요. 한 인터넷 사용자가 이 사진을 공개했어요. 단자네에 누군가가 이 건물 꼭대기에 말 그대로 펜트하우스를 지었다고 해요. 조사를 좀 해보고서 호텔이라는 지붕은 설명이 안 되지만 완전히 믿음이 가요. 마케팅이겠죠. 모잠비크의 운전자는 코끼리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건 남아프리카에서 온 표지판이에요. 펭귄을 조심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쓰레기통의 개코완숭이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개코완숭이는 남아공의 너구리에요. 도로를 뚫고 자라는 나무는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모로코의 야자수는 여러 개의 발코니로 뚫고 자라고 있어요. 한 레디터는 이스라엘에서 가출한 말이 도심의 뒷마당으로 돌아오는 사진을 공유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도시에서 말을 만나는 일이 비교적 크네요. 터키의 한 호텔에서는 이 레디터에게 벌집을 통째로 아침식사로 제공하기도 했어요. 인도에서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병아리콩 토마토 카레를 아침으로 먹습니다. 튀겨먹는 납작한 빵 프리도 곁들이죠. 가운데가 비어있고 뜨거워지면 김이 모락모락 올라 부푸는 빵이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침으로 푸트팝을 먹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오트밀인데 옥수수와 물로 만드는 음식입니다. 하루중 언제나 먹을 수 있지만 아침 식사로 먹을 땐 우유와 설탕을 함께 먹습니다. 세네갈 커피는 아메리카노와 비슷합니다. 이 커피는 커피콩 셀림 후추 알갱이 정향으로 만드는데 맛있는 펌킨 스파이스 라떼보다 훨씬 더 맵고 사람들이 기운을 차리게 해주는 음료 모로코 사람들은 민트차 마시는 걸 더 좋아합니다. 아침 식사로 각 구운 납작한 빵 몇 개를 먹는데요. 겹겹 쌓인 빵으로 잼이나 꿀과 함께 먹을 수도 있지만 가끔은 야채나 심지어 고기로 속을 채운 빵을 볼 수도 있어요. 라블란 이라는 병아리 콩 스프는 튀니지의 대표적인 아침 요리 입니다. 양파 큐민 허브로 만드는데 꽤 함께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와 몇몇 이웃나라에서는 아침으로 튀긴 콩빵을 먹습니다. 주재료는 동북콩이고 신선한 양파와 고추 말린 고추로 양념 하는 음식입니다. 튀겨서 만드는 음식인데 인기 있는 길거리 음식이죠. 한국의 아침은 대게 꽤 푸짐합니다. 식탁에 반찬이 가득 하죠. 밥과 함께 발효한 야채로 만드는 김치 계란말이 나물 장아찌 팬케이크 와도 같은 전을 먹습니다. 우와 일본식 아침식사는 다른 나라에서는 점심이나 저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국 밥 연어 장아찌 까지 먹죠. 자메이카에서 사람들은 아침으로 소금에 절인 대구와 아키를 먹습니다. 아키는 리치와 비슷한데 부드럽고 크리미한 질감의 열대과일 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미국에서는 이 과일이 불법입니다. 씨앗의 독성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과일이 완전히 익으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차이를 알아두셔야 할 거예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미친 아침 샌드위치는 네덜란드의 것일지도 모릅니다. 달콤한 스프링클스를 뿌린 샌드위치를 먹는다고요? 네, 버터 바른 빵 위에 그것만 뿌리는 거예요. 하길슬라그는 우박이라는 뜻으로 초콜릿, 바닐라, 과일 등 다양한 맛이 있어요. 독일식 아침 식사는 좀 무거워 보일지도 모릅니다. 평소 오트밀 한 그릇으로 때우신다면요. 모닝빵, 치즈와 고기 등등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달걀 한두 개를 곁들여 먹을 수도 있고요. 이 푸짐한 식사를 소화시키기 위해 커피를 마시기도 합니다. 오트밀 매니아시라면 핀란드로 가세요. 이 멋진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프로라는 오트밀을 아침으로 먹습니다. 신선한 과일이나 냉동베리, 설탕, 우유와 함께 먹는 음식이에요. 이탈리아에서 아침 식사는 확실히 중요한 식사가 아닙니다. 코르네토를 먹는데요. 이 빵은 크로아상이지만 속이 달콤하고 카푸치노와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보통 아침에 카푸치노만 마셔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라떼를 주문하면 우유 한 잔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라떼라고 부르는 커피는 이탈리아에서 카페라떼입니다. 뮤즐린은 전세계에서 먹지만 스위스에서는 더 많이 먹는 음식입니다. 전형적으로 뮤즐린은 귀리, 건포도, 말린 과일, 견과류와 함께 먹으며 보통 요거트에 섞어서 먹죠. 스웨덴 사람들은 수메르그라고 하는 전형적인 아침 샌드위치를 먹습니다. 넉넉하게 버터를 바르고 토핑 같은 것을 올린 빵입니다. 햄, 생선, 치즈를 올릴 수도 있고 오이, 양상추 또는 토마토를 함께 먹을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삶은 달걀을 함께 먹는 것도 좋아해요. 스웨덴 사람들은 필터커피를 정말로 좋아하는데 맛이 아주 좋아요. 프랑스식 아침 식사는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맛있는 빵과 페스트리가 아주 다양해요. 그리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음하기 정말 어려워하는 크로아상 같은 것을 먹죠. 저 잘했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크로아상 평범한 빵 위에 버터와 잼을 발라 먹거나 빵후 쇼콜라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음료는 커피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신 주스를 마시기도 합니다. 아르헨티나의 아침 식사는 프랑스의 아침 식사와 비슷해 보일 거예요. 아침 식사로 페스트리를 먹고 커피를 마시거든요. 메디아루나스는 반달이라는 뜻인데 크로아상 처럼 생겼습니다. 조금 더 작고 더 달아요. 만약 달콤한 페스트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토스타다 라는 토스트를 드세요. 그리고 커피를 드시지 못한다면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드실 수 있습니다. 요거트, 시리얼, 달걀은 대부분 관광객들을 위한 메뉴에요. 멕시코의 전통 아침 식사를 드시고 싶다면 칠라킬레스를 만들어보세요. 옥수수 또르띠아를 조각조각 잘라 쌀쌀 푸짐하게 넣고 끓이세요. 또르띠아가 부드러워질 거예요. 다음으로는 아보카도 부드러운 치즈 닭고기까지 넣으세요. 쌀과 콩을 곁들이고 맛있게 드세요. 좀 더 가벼운 걸 드시고 싶다고요? 멕시코에도 맛있는 페스트리가 있습니다. 조개껍질 모양의 빵과 두 개의 귀가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빵이 있죠. 페루식 아침 식사는 페루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정말 이국적으로 보일 거예요. 전통적인 요리 중 하나는 타카츠 콘세시나 입니다. 발음이 맞겠죠? 바로 돼지고기와 함께 구운 플랜틴 이에요. 인기 있는 길거리 음식이기도 합니다. 브라질의 아침 식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빵과 커피 입니다. 많은 브라질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빵은 프랑스식 롤빵으로 먹기 전에 후하게 버터를 발라야 하고 얇게 점인 고기와 먹습니다. 브라질에서는 파파야와 같은 열대과일이 절대 이국적이지 않는데요. 리오루 여행을 가게 되면 이런 과일이 식탁에 오르는 것을 보고 놀라지는 마세요. 콜롬비아인들은 멋진 아침 레시피를 수십 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 보고타에서는 창구화를 먹을 수 있습니다. 창구화는 고수와 달걀 우유로 만든 숲으로 국물에 딱딱한 빵을 넣어 부드럽게 만드는 요리 입니다. 또 다른 푸짐한 메뉴는 칼렌타도 입니다. 남은 밥이나 콩을 다시 데워서 소세지 아보카도 달걀 함께 먹는 음식 이죠.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보통 아침으로 밥과 콩을 먹습니다. 깜짝 놀랐죠? 콜롬비아와 달리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바나나와 비슷하지만 훨씬 덜 단 플랜틴을 소세지 대신 굽습니다. 음료는 간단히 커피나 주스를 마셔요. 점점 배고파지시죠? 아침에 밥을 가장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곳 중 하나는 말레이시아 입니다. 하지만 요리하는 방법이 정말 멋져요. 코코넛 밀크에 밥을 하고 다양한 반찬들을 곁들여 먹어요. 삶은 달걀 오이 멸치 땅콩 등등이요. 속을 채운 달걀 오믈렛 요리 따뜻한 두유에 담가 부드러워진 도넛 야채로 속을 채운 꽈배기 전까지 이 중에서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음식이 있다면 적어도 한 번은 대만식 아침 식사를 드셔보셔야 합니다. 따뜻한 두유가 소화를 도와줄 거예요. 일반 두유도 있고 검은 두유도 있는데 검은 두유는 검은 깨 땅콩 을 넣은 것입니다. 홍콩의 아침 식사는 홍콩식 밀크티 없이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밀크티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특별한데요. 양말처럼 생긴 두꺼운 천으로 차를 걸러냅니다. 드디어 홍차가 다른 쪽 끝으로 우러나오면 진한 크림맛을 내기 위해 무당 연유와 설탕을 첨가합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소세지 달걀 구운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이게 영국식 아침 식사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밥이 보이죠? 황설탕과 간장에 재운 달콤한 베이컨은요. 그리고 핫초코 한 잔도 있습니다. 필리핀에 오신 걸 환영해요. 그리고 맛있게 드세요. 정말 맛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인도네시아로 여행을 간다면 아침 식사로 흑미와 코코넛 밀크로 만든 죽을 꼭 드셔보셔야 합니다. 색은 검다기보다는 발음이 맞겠죠? 이 음식은 얇게 썬 바나나와 계피를 얹어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또한 파페타라는 음식도 있는데 사고야자 가루로 만든 오트밀이에요. 녹말이 많고 끈적끈적해서 푸딩 혹은 슬라임 처럼 보여요. 리얀마 사람들은 모힝가라라고 하는 푸짐한 아침 수프를 자주 먹습니다. 맛이 정말로 풍부해요. 안에는 생강 생선 페이스트 라임 주스 고추 고수 넣습니다. 이 수프는 매기로 만들고 안에 국수도 넣어먹어요. 짠맛 단맛 매운맛 신맛 을 동시에 느낄 수 있죠. 만약 세계에서 가장 푸짐한 아침식사 대회가 있다면 아일랜드 사람들이 대상을 받을 것입니다. 자 전통적인 아일랜드 아침식사 에는 베이컨 화이트 푸딩 블랙 푸딩 해쉬브라운 달걀 후라이 또는 스크램블 에그 소세지 콩 또 아마 튀긴 갓요리 등이 올라갑니다. 이 칼로리를 모두 소모시키는 방법도 다 알고 있는 거겠죠? 인류가 건설한 위대한 건축물 중 하나인 만리장성 에는 많은 신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주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웅장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달에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또 다른 학설은 만리장성을 쌓은 사람이 내부에 남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망시켜서 죄송하지만 이 모든 인상적인 이야기는 그저 신화에 불과 에요.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만리장성 은 인상적이고 정말 숨이 멎을 듯 아름다운 건축물 이에요. 그 진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늘날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 중 하나로 14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 중 하나로 3,500년 동안 지속적으로 기록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문명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존재했어요. 예를 들자면 유럽 대륙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은 다른 곳에서 온 정창민들이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 문명이 선사시대부터 그 지역에 살았던 석기시대 사람들로부터 형성됐다고 믿어요. 이제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은 21,000km가 넘는 길이로 오늘날의 기준으로도 정말 큰 규모예요. 더 쉽게 상상해보자면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사이의 거리의 거의 5배에 달합니다. 또는 북극과 남극 사이의 거리보다 조금 더 길기도 하죠. 현대에 이르러서도 사람들은 이렇게 큰 건물을 지은 적이 없어요. 물론 만리장성을 하루아침에 쌓은 건 아니었어요. 그럼 이틀 계속할까요? 사실 만리장성은 수세기에 걸쳐 건설되고 있습니다. 고대 도시 주변에는 침입자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성벽을 세웠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중국 도시에도 성벽이 있었어요. 기원전 220년에 중국을 통일한 최초의 중국 황제는 모든 도시 성벽을 하나의 큰 성벽으로 만들어 북방의 공격으로부터 국경을 방어하겠다는 기발하지만 매우 야심찬 아이디어를 떠올렸죠. 신뢰할 수 있는 장군이 공사를 지휘하고 군인 평민 죄수 등 많은 인부를 모집했어요. 당시 성벽은 흙과 나무로 쌓았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에서는 성벽의 일부를 겹쳐 최대한의 보완을 제공했어요. 성벽의 높이는 평균 약 8미터 였습니다. 하지만 만리장성은 아직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물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역대 황제들은 만리장성 프로젝트를 이어받아 강화 확장 보수뿐만 아니라 건축기술을 현대화 했습니다. 어떤 황제는 벽돌을 사용해 만리장성을 쌓았고 어떤 황제는 화강암과 대리석 블록을 사용했죠. 망로와 플랫폼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명나라 황제들이 추가한 거예요. 망로는 연기와 횃불 메시지를 통해 성벽의 다른 부분과 소통할 수 있게 했습니다. 따라서 성벽은 재료 측면에서는 상당히 일관성이 없지만 건축에 더 많은 매력을 더해주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았는지를 보여주죠. 벽의 일부가 수세기 동안 서있었고 여전히 양호한 상태인 이유는 찹쌀가루 때문입니다. 이 찹쌀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거의 비슷하며 매우 강하고 방수가 돼서 벽돌을 서로 단단히 밀봉해주고 교활한 잡초조차도 그 사이에 잘할 수 없어요. 또한 일부 벽돌에는 벽을 쌓던 인부들이 남긴 글씨가 새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러한 글의 목적은 품질 보증으로 위치, 수량, 책임자 등의 정보를 담고 있죠. 따라서 자재나 건축물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영구 그룹이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중국을 통치했던 명나라의 공식 역사문서를 살펴봤는데요. 그들은 만리장성의 비밀문에 대한 기록을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비밀의 문을 찾기로 결심했죠. 그들은 비행로봇을 사용하여 만리장성의 센티미터 정도의 해상도 사진을 연속으로 촬영했어요. 그들은 명나라 시대에 지어진 만리장성의 90%를 촬영했고 성벽을 따라 220개 이상의 비밀문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한 사람만 통과할 수 있는 특정 폭과 높이를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문은 말 두 마리가 동시에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것도 있었죠. 문이 왜 거기 있을까요? 만리장성의 주요 목표는 적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적을 들여보낼 수 있는 문을 만들면 성벽을 세운 목적이 훼손될 수 있죠. 그래서 당연히 문은 비밀 통로 였습니다. 문은 지형적으로 주변 환경과 완벽하게 일치했고 외부의 출구는 벽돌로 위장되어 벽돌 벽과 거의 구분할 수 없었어요. 성벽은 단순한 방어용 벽이 아니었고 완전히 닫혀있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개방할 수 있었습니다. 성벽은 무역과 상업 성벽 안팎의 통신은 물론 방어와 스파이 활동에도 사용됐던 구조물이었어요. 일부 문은 다른 쪽과의 무역에 사용됐어요. 작은 문을 통해 몰래 빠져나가 반대편에 사는 적을 염탐하기도 했죠. 숨은 문은 갑작스러운 공격에도 유용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일부 성문은 외부가 벽돌로 위장되어 있어 적군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출구를 구별할 수 없었어요. 중국 군은 안쪽 위장된 출입문을 부수고 기습 공격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외부인의 도시진입을 막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지만 성벽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어요. 여전히 성벽을 타고 올라가거나 행진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성벽은 항상 감시되고 있었고 경비병들은 적의 접근을 발견하면 병사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또한 성벽은 아군의 병력을 동원하고 증원하거나 적군을 어려운 전략적 위치로 유인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제공했어요. 19세기 말에 건설이 중단된 장벽은 기술 발전으로 인해 전략적 군사적 중요성을 잃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오늘날까지 오면서 만리장성의 8%만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훼손되어 있어요. 또한 자연침식과 인위적인 훼손으로 인해 만리장성의 약 3분의 1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괜찮은 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하시겠지만 벽의 처음 부분은 흙과 나무로 쌓아올린 거였어요. 수천 년을 두고 이야기한다면 이것들은 가장 변하지 않는 재료라고 할 수는 없죠. 게다가 파괴적인 농법으로 인해 넓은 지역이 사막으로 변하고 침식이 발생했어요. 또한 지난 세기에는 농장과 주택을 짓는데 사용하기 위해 많은 벽돌이 벽에서 제거됐어요. 오늘날에도 만리장성은 이번에는 관광객들이 돌을 기념품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매년 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만리장성을 방문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양이라고 할 수 있죠. 1987년부터 만리장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되어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리장성은 중국의 56개 세계유산 중 하나고 유네스코가 보호하는 랜드마크가 있는 1위에 해당해요. 1위는 어디일까요? 58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한 이탈리아가 1위입니다. 만리장성이 유명한 관광 명소일 뿐만 아니라 만리장성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장소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만리장성 마라톤은 1999년에 창설된 마라톤 대회로 세계에서 가장 도전적인 마라톤 대회 중 하나예요. 네, 맞아요. 사람들은 만리장성을 따라 달려요. 모든 42km의 풀 마라톤이나 21km의 하프 마라톤 혹은 8.5km의 가벼운 달리기 이렇게 3코스 중 선택해서 달릴 수 있습니다. 1518년 7월 현대 프랑스의 일부인 알자스 지방의 아름다운 도시 스트라스부르의 어느 화창한 여름날이었습니다. 트로페아라는 한 여인에게서 신비한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이야기에 따르면 어느 날 갑자기 그녀는 거리로 나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춤을 즐기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였어요. 배경 음악도 전혀 흐르고 있지 않았죠. 통제되지 않은 우여곡절의 연속처럼 보였습니다. 그녀가 왜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했을까요? 더 나아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날과 몇 주 동안 그녀의 발자취를 따랐을까요? 처음 트로페아 주변에 모인 소수의 사람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야외에서 계속 춤을 추었습니다. 그들의 옷은 땀으로 흠뻑 젖을 때까지 팔을 격렬하게 움직이고 몸을 흔들었어요. 밤에도 다음 날까지도 춤을 추었습니다. 지치고 배고프고 그들은 며칠 동안 멈추지 않고 춤을 계속 췄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춤에 동참했습니다. 한때는 수백명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열광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추정돼요.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요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클럽의 열광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동의 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겁에 질린 구경꾼들 앞에서 쓰러지기 시작했는데도 춤은 계속됐어요. 당국은 당연히 개입해야 했지만 이 기괴한 춤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약 3개월 동안 지속된 이 미스테리한 사건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실을 살펴볼 수는 있어요. 우선 당시 현지 의사들 조차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당황했고 뜨거운 피라고 부르는 것의 결과라고만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열병과 비슷한 증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디스코 피버의 조상이었을까요? 그럴리가요. 오늘날 사용가능한 모든 기술과 정보를 토대로 볼 때 전혀 말이 되지 않아요. 열만으로는 사람들이 춤을 추지 않습니다. 의사와 지역 당국은 이 행동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그리고 유일한 방법은 이 열 이 충동이 사라질 때까지 춤을 추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역 주민들은 무대를 설치하고 밴드와 함께 전문 댄서들을 데려와 음악을 제공하기도 했어요. 이 기이한 에피소드는 마침내 9월에 무용수들을 산 꼭대기로 데려가 불행을 끝낼 수 있는 신령한 존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끝이 났어요. 이상하게도 이 사건 이전에도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1518년 사건만큼 규모가 크거나 심각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스트라스부르의 사건 몇 년 후 의사인 파라셀수스는 이 춤추는 증상에 관한 일련의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의학에서 화학을 이용한 연구로 꽤 유명했는데 이러한 행동이 불운이나 부자연스러운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체에 간지러운 느낌을 주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판단력에 영향을 미치고 움직임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극단적인 간지럼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수년 동안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음식 때문에 춤추는 열풍이 일어났다고 주장해왔어요. 그들 중 일부는 심지어 에르고트라는 곰팡이가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곰팡이는 빵을 굽는 데 사용되는 곡물에서 자라며 사람들의 판단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곰팡이에 노출됐다는 이유로 며칠 동안 춤을 추는 건 불가능하다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기후와 재배작물이 다른 지역에서도 역시 통제할 수 없는 춤의 발발이 일어났는데요. 이 곰팡이가 모든 지역에 존재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의 의학 역사가인 존 월러는 1518년에 춤추는 현상이 훨씬 더 단순한 원인, 즉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라고 생각한 또 다른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이러한 유형의 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스트레스의 결과로 사람들은 무서운 것을 믿기 시작하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게 돼요. 당시의 정보를 살펴보면 스트레스 부르의 사람들은 걱정거리가 많았어요. 날씨가 나쁘면 농작물에 영향을 미쳐 식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월러는 또한 사람들이 미신도 꽤 믿었다고 말했어요. 스트레스 부르 사람들은 어떤 높은 영혼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불순종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춤을 추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날 사람들이 뜨거운 여름 태양 아래서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한 진짜 이유를 결코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 이야기가 문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통제할 수 없는 춤을 보는 이들을 매혹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니까요. 덴마크 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 쓴 빨간 구두라는 유명한 동화에도 이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이 아이디어에는 특별한 빨간 구두를 신은 사람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춤을 추게 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물론 이 이야기는 허영심에 대한 음악 때문 은 아니더라도 또래의 압력으로 인해 적어도 한 발에서 다른 발로 튕기고 싶다는 생각은 들 거예요. 하지만 춤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음악과 춤은 전세계 많은 문화권에서 일상생활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아프리카만큼 춤을 중요하게 여기는 곳은 없어요. 이 문화권에서 춤은 이야기를 전달하며 단순히 재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춤은 역사에 대해 표현하며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데 도움을 줘요. 탄자니아와 케냐의 마사이족, 남아프리카의 줄루족 등 많은 아프리카 부족이 춤으로 유명합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마을에서는 모두가 북소리에 맞춰 춤을 추고 공동체 전체가 노래와 연주를 통해 함께 어울리죠. 아프리카 문화의 특별한 점은 다원적 춤입니다. 댄서의 몸의 여러 부분이 음악의 다른 박자에 맞춰 움직인다는 의미인데요. 이 때문에 독특하지만 배우기가 복잡하고 마스터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아프리카의 여러 집단이 이러한 유형의 춤을 추지만 여전히 그들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다른 특별한 유형의 춤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대륙으로 데려다 줍니다. 하카는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전통 춤이에요. 남성 여성 어린이가 표현 도전 또는 축하의 의미로 추는 춤인데요. 노래와 외침이 동반되며 가만히 서 있거나 앞으로 움직이며 추기도 해요. 현지인들은 종종 결혼식과 같은 중요한 행사에서 일을 수행하고요. 힘과 용기 단결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상대방을 위협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럭비 국가대표팀인 올블랙스의 경기전 의식이 될 정도로 현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식이에요. 심지어 법으로 보호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아시아의 전통에는 특별한 유형의 움직임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부키는 춤과 연기가 모두 포함된 일본 연극의 일종입니다. 1600년대 교토에서 시작되었고 요즘에는 남성 배우들만 출연해요. 이들은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하며 익살스러운 농담과 함께 재미있는 공연을 펼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부키는 일본의 역사, 가족 드라마 또는 무용을 주제로 한 5부작 공연으로 발전했어요. 배우들은 특별한 동작과 흰 가루와 밝은 색으로 칠한 얼굴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극장에는 숨은 문과 회전하는 무대와 같은 특수효과도 있어 공연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고 관객이 하루종일 즐겁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30만 명의 사람들과 8만 마리 이상의 말 네, 아이슬란드 입니다. 아이슬란드의 말 품종은 매우 특이한데 강하고 오래 살며 그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북아메리카와 유럽에도 있지만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자기들의 품종에서 원하지 않는 특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아이슬란드 품종이 다른 품종과 섞이지 않기를 원했고 천년 전에 말 수익 금지법을 통과 시켰습니다. 맞아요. 아이슬란드에서 온 말이라고 해도 다시 아이슬란드로 데려갈 수 없어요. 싱가포르에서는 껌을 씹지 마세요. 공공기물 파괴범들이 껌을 문 감지기에 붙이거나 대중교통을 방해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껌을 청소하는데 매년 약 2억 원을 지출 해야 했습니다. 껌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것이 더 쉬웠기 때문에 어떤 껌도 사고팔 수 없고 풍선 껌을 불 수도 없어요. 음 껌을 가지고 가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이탈리아 도시 밀라노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찡그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적어도 몇세기 전에는 그랬어요. 어려운 역사적 시대를 겪으면서 밀라노는 눈에 띄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미소를 짓고 전반적으로 좋은 기분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던 것이에요. 독일에는 시속 16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고속도로에서 신나게 달리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상당한 벌금을 물게 될 거예요. 주유소에서 불과 몇 km 떨어진 곳에 있어서 그냥 걸어가려고 한다고요? 음 그러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면 추가로 벌금을 물게 될 거예요. 독일인들은 차에 기름을 채우는 것을 차주의 책임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따라 차를 고속도로에 두는 것도 마찬가지 예요. 뉴질랜드에서 인사드립니다. 만약 수탉과 함께 열기구를 타면서 일요일 오후를 보내고 싶다면 다른 나라를 알아보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뉴질랜드에서는 불법이 거든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별로 멀지 않은 곳 호주에서는 1966년에 공공장소에서 연을 날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었어요. 만약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면 말이죠. 다행히도 1966년은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원에서 연날리기를 한다고 해도 이 법으로 제지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호주에서 염소를 차에 묶어두는 건 불법이에요. 또한 배트맨과 로빈처럼 옷을 입지 마세요. 실제 정의의 사도가 아니라는 걸 경찰에게 증명하고 싶지 않다면요. 어떤 도시에서는 택시 운전사가 항상 트렁크의 건초더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1980년까지는 그랬어야 했어요. 이 법은 말이 여전히 유행하던 옛 시절에서 유래했습니다. 말을 연료로 채울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갈게요. 워싱턴에 있다면 빅붓을 뒤쫓을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1969년에 빅붓이 멸종위기종으로 선언된 법이 통과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예티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는 거죠. 버몬트주에서는 빨래줄을 거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일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빨래감과 속옷을 보는 것이 불쾌하다고 반대 투표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빨래줄을 거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는 규정이죠. 서로 정반대되는 규칙 효과는 있겠죠? 쉿 들리세요? 누가 이 문 뒤에서 말을 하고 있나요? 아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잠깐 멈추세요. 여러분이 오클라호마에 있다면요. 법에 의하면 몰래 돌아다니면서 누군가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고 나중에 그것을 퍼뜨리거나 출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공유할 것이 있다면 오클라호마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세요. 여러분의 비밀은 그곳에서 안전해요. 만약 여러분이 네바다에서 산책을 하다가 인도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기서는 불법이거든요. 바닥에 앉지도 마세요. 그것도 문제가 될 거예요. 사소한 차이지만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가거든 사자를 영화관에 데려가지 마세요. 사자가 아무리 영화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해도 규칙은 규칙이에요. 또한 그곳에서는 위반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공공장소에서 나쁜 말을 하면 안 돼요. 바다에서 수영하는 동안 먹지 마세요. 공원에서 민소매 셔츠를 입지 마세요. 아이오아주에서는 고속도로를 향해서 벽돌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시의회에서 서면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말이죠. 글쎄요.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만해요. 도시 곳곳에 있는 번쩍이는 대형 광고판을 보고 싶지 않다면 하와이로 가세요. 1920년에 광고판이 금지됐어요. 그게 하와이를 방문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분명 아니지만 알아두면 좋아요. 그런데 버몬트 및 메인주 같은 다른 주도 그 뒤를 따랐고 그 사실을 자랑스러워 합니다. 조지아의 한 마을에서는 프라이드 치킨을 먹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는데 포크는 안 돼요. 손으로 먹어야 합니다. 실제로 2009년 식당에서 91번째 생일을 맞은 한 여성이 포크로 치킨을 먹고 있었는데 경찰이 와서 여성에게 체포한다고 말했어요. 그 여성은 나중에 풀려났지만 조지아에서 치킨을 먹을 때는 조심하세요. 치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왜 닭이 길을 건넜는지 아세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아는 건 그 농담이 확실히 조지아에서 유래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닭이 길을 건너는 건 불법이거든요. 실리 스트링이 재밌다고 생각하세요? 엘라바마주의 한 마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류의 콩알탄, 스프레이 스트링과 유사한 물질을 보관, 사용, 저장, 판매, 제조 또는 증정하는 것이 철저하게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죠. 조심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있을 때는 눈을 가리고 운전하지 마세요. 그것은 법으로 통과되었는데 말 그대로 길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라는 걸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자 이제 그만해. 욕조에서 더 이상 잠을 자지 마 당나귀야. 애리조나에 사는 사람들은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당나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20년대 지역 사람들은 한 목장 주인의 당나귀가 홍수로 떠내려가는 욕조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홍수는 지역 댐이 부서져서 발생했고 목장의 뒷마당에 욕조가 버려져 있었어요. 그 당나귀는 그저 거기서 낮잠을 자기로 한 것 뿐이었어요. 긴 하루, 따뜻한 오후 점심 후에 쏟아지는 조름 어쩔 수 없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떠내려가는 욕조에서 당나귀를 구조한 후 그 마을에서 당나귀가 욕조에서 잠을 자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한편 코네티컷주에서는 피클이 피클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통통 튀어야 합니다. 1940년대에 심지어 두 남자가 불법적인 피클을 판매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피클이 튀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피클이 튈 수 있죠? 한편 코네티컷에서의 또 하나의 에피소드로 손으로 걸으면서 길을 건너는 건 불법입니다. 이건 어기기 제일 힘든 법 중 하나네요. 가장 친한 친구의 생일이에요. 선물로 무얼 주면 좋을까요? 스파 상품권? 놀이공원 이용권? 멋진 식당에서의 저녁 식사? 쥐는 어때요? 불행히도 몬테나주에서는 쥐를 선물로 주는 건 불법이에요. 법을 준수하는 게 좋겠죠. 다행히도 플로리다에서 쥐는 아주 좋은 선물이에요. 적어도 다른 큰 동물들보다 훨씬 더 나아요. 왜냐하면 플로리다에서는 큰 동물에 대해서 주차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죠. 낙타 코끼리 말 그리고 나머지 동물 친구들 미안하지만 규칙을 존중해야 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여왕이 아직 깨어있으면 버킹엄 궁전에서는 잠자리에 들 수 없어요. 왕족들은 여왕이 잠자리에 든 후에야 잠을 잘 수 있어요. 왕족과는 셀카를 찍을 수 없어요. 이 금지에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왕족은 왕족은 여러분과 잠깐 대화를 할 수는 있지만 절대 사인을 해주진 않을 거예요. 아무도 왕실의 서명을 위조할 수 없도록 말이죠. 그건 일부 슈퍼스타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의 사인이 들어간 물건을 비싸게 팔거든요. 여왕이 저녁 식탁에서 일어나면 모두 일어서야 합니다. 이 규칙은 왕실 가족 구성원에게도 적용돼요. 또한 여왕이 방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도 일어납니다. 영국 왕실 가족은 자연스러운 머리색만 유지해야 합니다.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사치스러운 머리 모양을 할 수 없어요. 손톱은 항상 완벽해 보여야 해요. 사용 가능한 매니큐어는 연분홍색 밖에 없어요. 얼굴 화장도 수수해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화장을 하는 것은 금지예요. 모든 왕실 후손들은 프로포즈를 하기 전에 현 군주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이 규칙은 왕실 결혼법에 명시되어 있고 1772년부터 시행되었어요. 왕족들은 갑각류를 먹을 수 없어요. 갑각류 요리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이죠. 현재 여왕에게 인사할 때 엄격한 행동 수칙은 없지만 일부 왕족들은 전통적인 인사법을 선택합니다. 남자는 목을 약간 굽히고 여자는 무릎을 굽혀 인사하죠. 그런 격식은 에티켓의 규칙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인 악수를 하는데 여왕이 먼저 손을 뻗을 때만 할 수 있어요. 왕족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서는 안되고 상대에게 그 대가로 호의를 베풀 필요가 없어요. 꽃과 적당한 양의 식료품 저자가 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책 그리고 적은 금전적 가치의 물건은 받을 수 있습니다. 왕실 결혼 전통에 따르면 왕실 신부 는 결혼식 동안 적어도 한 개의 머틀 가지를 손에 들고 있어야 해요. 머틀은 희망 과 사랑 을 상징 하고 모든 왕실 신부 부캐 에 포함돼 야 하죠. 왕실 가족들도 여권 심사를 거쳐 야 해요. 물론 다른 승객들 처럼 줄을 서 지는 않 하지만 여전히 여권 도장을 받아야 해요. 여왕만 제외 하고요. 국가의 모든 여권이 여왕을 대행하여 발급 되기 때문에 여권이 필요 하지 않 거든요. 국경을 넘을 때 여왕에게는 이름 주소 국적 출생지만 물어봅니다. 여왕은 운전면허증도 없어요. 영국에서 유일하게 번호판 없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 이에요. 왕이 후계자 두 명 여왕이 같은 비행기를 타거나 같은 기차를 타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왕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죠. 가족 여행도 금지되어 있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은 가끔 예외적으로 허락하기도 해요. 행사 동안 여왕은 많은 사람과 악수를 합니다. 병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왕은 항상 장갑을 껴야 해요. 차잔을 들고 있을 때도 지켜야 할 규칙 있어요. 엄지와 검지는 손잡이 윗부분을 지지해야 해요. 가운데 손가락은 아래쪽을 잡아야 해요. 컵 손잡이는 항상 셋이 방향 이어야 합니다. 왕실 숙녀들은 컵 가장자리에 립스틱 자국이 많이 남지 않도록 같은 부분으로 차를 마셔야 해요. 영국 왕실 가족은 올바른 악수의 기술을 익힙니다. 적절한 방법은 눈을 마주치고 두 번 흔드는 거예요. 이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동등한 존중으로 대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모든 왕실 만찬은 수백가지의 규칙과 규약을 따릅니다. 손님들의 좌석, 식기 배치, 적절한 서빙그릇, 식사시 에티켓 준수 등 다양해요. 예를 들어 에티켓에 따르면 여왕은 첫 번째 코스 동안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해요. 두 번째 코스가 나오면 여왕은 왼쪽에 있는 손님과 대화 합니다. 왕실 구성원들은 방문하는 나라의 관습, 전통, 그리고 에티켓 규칙을 알고 존중해야 해요. 또한 항상 불분명한 상황에서 도움을 줄 전문 통역사와 동행해요. 버킹엄 궁전에서의 모든 행사에서 오후 6시 이후의 여성들은 모자를 벗고 티아라를 착용해야 해요. 이 규칙은 기혼 여성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엄격한 규칙은 아니지만 왕족은 턱을 곧게 세우고 땅과 평행을 유지한 채 계단으로 내려가도록 조언을 받아요. 계단을 내려올 때 손은 항상 몸 옆에 있어야 해요. 왕실 여행의 주요 규칙 중 하나는 적절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왕족은 운동화, 후드티, 청바지와 같은 단순한 평상복 차림으로 여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항상 완벽해 보여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비즈니스 정장이나 드레스를 입죠. 왕실 구성원이 의상의 지역문화에 요소를 더하는 것 또한 중요해요. 예를 들어 캐나다 여행시 단풍잎 브로치를 단 것처럼요. 여왕은 군중 속에서 멀리서도 눈에 띄이도록 여행 중에 밝은 색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의상 담당 특별 비서가 있어요. 그들은 왕족이 방문하기 몇 주 전 심지어 몇 달 전에 해당 국가로 여행합니다. 왕족들을 위해 어떤 옷을 고를지 계획을 모습에 잘 어울리도록 해요. 패턴이나 옷의 색깔이 나쁜 의미가 있거나 현지인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비서는 여왕이 어디서 신발을 벗어야 하는지 혹은 손수건이 필요할지 등을 미리 알아내요. 여왕의 여행 의상은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 모두 계획되어 있어야 합니다. 왕실 여행복장 중에는 항상 검은 옷이 있어야 해요. 만일 왕실 가족 중 한 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 모든 사람이 애도의 표시로 적절한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도시와 국가로 여행하는 동안 왕족들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낼 수 없어요. 모든 방문은 정부 고위 관리들과의 공식 회의와 만찬으로 구성되죠. 산책과 지역 또는 언제 차를 타야 하는지도요. 장소를 이동하는 동안 대부분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왕족들은 영국과 영 연방 전역을 여행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필요했어요. 왕족들은 평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야 했고 사람들은 통치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했죠. 텔레비전과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 왕실 가족의 여행은 좀 더 상징적인 것이 되었어요. 왕실의 방문은 사람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나라로의 여행은 종종 자선 활동과 관련이 있어요. 왕족들은 현대 세계적인 문제에 대해 회의에서 연설을 해요. 또한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개선합니다. 이러한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도 많은 책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왕의 여행이 시작되기 약 6개월 전에 특별 비서가 여왕 폐하가 방문하려고 계획한 모든 나라를 방문해요. 생활 방식 문화 사람들의 행동 현재 문제 정치 상황 등을 연구하고 위험한 장소를 지정합니다. 왕실 가족 구성원들도 방문하는 나라의 생활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어야 해요. 재능 있는 비서들이 그들을 도와주죠. 왕실 가족 담당자들과 식품 관리 담당자 일행이 왕실 방문 예정 국가에 미리 도착합니다. 그들은 각각의 후계자를 위한 개별 메뉴를 만들어요. 또한 왕족들이 입냄새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늘과 많은 양의 향신료로 요리를 하지 말라고 외국인 요리사들에게 지시하죠. 그나저나 여왕은 마늘을 좋아하지 않아서 음식에 넣지 않아요. 전직 왕실 요리사 중 한 명은 여왕이 좋아하는 음식을 밝히면서 여왕이 초콜릿을 매우 좋아하고 스테이크도 좋아한다고 세상에 알렸어요. 여왕은 그걸 비밀로 하고 싶어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모든 요리사들이 여왕이 좋아하는 음식만 대접할 것이기 때문이죠. 왕실 비서들은 또한 호텔 직원들에게도 왕실 가족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료가 무엇인지 알려줘요. 특별히 임명된 의사들도 미리 모든 나라를 방문합니다. 여왕과 왕족이 방문할 나라의 모든 병원을 확인해요. 의사는 해당 국가 의료 시스템의 질을 조사해요. 어떤 약품이 부족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가지고 갈 수 있도록요. 모든 경우에 대비한 왕실 가족 구성원별 개별 구급상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파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프랑스 양파 수프와 더블 초콜릿 수플레를 즐기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웨이터가 다가와 식사가 어떠냐고 묻습니다. 입에 음식이 가득 찼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손으로 오케이 제스처를 합니다. 웨이터가 기뻐할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는 뭔가 불쾌한 듯한 표정이에요. 알고 보니 집게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원을 만드는 것이 어떤 나라에서는 오케이를 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프랑스에서 이것은 영 또는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음식이 맛있다고 칭찬하는 대신 형편없다고 불평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아이고. 베네수엘라, 터키, 브라질에서도 이건 사용하면 안 되는 손동작입니다. 이 나라에서 이런 손동작은 모든 사람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얼굴에 큰 미소를 띄고 입안에 있는 음식을 삼킨 후에 적절한 감사의 표시를 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떤 것이 마음에 들고 모든 것이 좋다는 표현으로 이해되죠. 하지만 이탈리아, 서아프리카, 이란, 그리고 그리스 일부 지역에서는 이것은 끔찍하게 모욕적인 제스처로 알려져 있어요.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면 사물을 가리킬 때 검지가 아닌 엄지손가락을 사용합니다. 다음번에 이런 나라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려고 할 때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을 태워주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뭔가를 두 개 주문하거나 누군가에게 피스사인을 하는 것은 괜찮아요. 손을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지 않는 한 말이죠. 이 손동작을 잘못하면 여러분은 매우 불쾌한 손신호를 보내는 게 됩니다. 친구를 절대 못 사귈 거예요. 그러니까 집게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을 V자 모양으로 위를 향하고 손바닥이 바깥을 향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몸을 숙여 인사하는 것은 동아시아 문화에서 서로 인사하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많이 구부릴수록 더 많은 존경을 표시하는 거죠. 다행히도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외국인들이 저라는 에티켓을 제대로 이해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악수나 고개 끄덕이는 것도 허용되지만 다른 나라를 방문하기 전에 올바른 인사예절을 익힌다면 현지인에게 좋은 인상을 줄 거예요. 문제는 얼마나 몸을 숙여야 하는 건가 하는 거죠. 집게손가락을 사용하는 것은 몇몇 유럽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에서 무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에서는 사람을 가리킬 때 특히 무례한 행동이에요. 그 제스처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모욕하기 위한 동작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길을 물어보면 도대체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 당황하게 될 수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현지인들은 손을 드는 대신 입술을 사용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든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손 전체를 사용해서 사람이나 방향을 가리키세요. 새끼손가락을 밖으로 내밀면 멋져 보인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중국에서는 좋게 보지 않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미는 것과 같아서 무언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사진을 찍을 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어떤 외설적인 손동작도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특히 피해야 할 두 가지 동작은 새끼손가락만 내미는 것과 사용한 포크나 젓가락과 같은 더러운 물체로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을 때는 어디에 젓가락을 내려놓는지에 주의하세요.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밥그릇에 젓가락을 수직으로 꽂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이건 불운으로 여겨져요. 만약 젓가락을 내려놓아야 한다면 대신 그릇 옆에 놓거나 그릇 위에 그냥 올려놓으세요. 서양에서 식사를 할 때 테이블에서 손이 닿지 않는 음식은 건네달라고 부탁하세요. 원하는 음식이 테이블 반대쪽에 있다고 해서 팔을 뻗어 접시를 가져오지 마세요. 그리고 옆사람 음식이 맛있어 보인다고 해서 자신의 포크로 다른 사람의 음식을 먹는 것도 안됩니다. 어떤 곳에서는 식탁에서 코를 푸는 것이 허용돼요. 갑자기 코가 간질간질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실례한다고 말하고 몸을 약간 돌린다면 다 괜찮아요. 일본 혹은 중국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매운 음식을 먹어서 콧물이 난다고 가정해볼게요. 공공장소에서 절대 코를 풀지 마세요. 만약 정말 코를 풀어야 한다면 식탁을 떠나서 화장실에서 코를 풀거나 조용히 다른 사람의 눈에 뜨이지 않게 하세요. 코를 푸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무례하고 비위생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손수건이 아닌 종이티슈를 사용하시고 사용 후에는 버리세요. 피지는 세계 최고의 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아름다운 해변과 친절한 사람들. 이 섬에서 휴가를 보내다 보면 오랫동안 악수를 하고 싶어하는 피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인사를 나누는 내내 손을 잡는 것이 관례입니다. 아무리 길어도요. 또한 너무 빨리 손을 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악수를 갑자기 끊는다면 매우 무례한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인도에 있다면 악수를 하는 대신 두 손을 모읍니다. 두 손을 기도하는 것처럼 가슴에 가깝게 모으고 고개를 약간 숙이면서 나마스테라고 인사를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팔짱을 낀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춥다거나 지루하거나 아니면 그냥 더 편안하기 때문에 팔짱을 끼게 되죠. 하지만 핀란드에서는 잘못된 의미의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팔짱을 낀다는 것은 큰 무례함을 의미합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팔짱을 끼는 것을 오만과 반항의 표시로 여깁니다. 주로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아요. 큰일 나겠네요. 이 바디랭귀지는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만약 팔짱을 끼면 문제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팔짱을 끼지 마세요. 휴가를 보내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러시아에서 사람을 만나자마자 악수를 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만일 문간에서 누구를 만나거든 그러지 마세요. 이 규칙을 깜빡한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지는 않겠지만 일부 러시아 사람들은 이것이 불운을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악수를 하기 위해 손을 내밀기 전에 문간을 통과하세요. 이것은 식당, 가정집, 상점 그리고 문이 있는 거의 모든 곳에서 해당됩니다. 이 간단한 실수를 피한다면 말썽과 불운을 피할 수 있을 거예요. 태국에서 머리는 가장 신성한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은 심각한 결례로 여겨집니다. 여러분은 보통 장난으로 친구의 머리를 헝클어뜨리거나 누군가를 칭찬하기 위해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태국에서 결례를 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의 머리에 손을 대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한 발은 몸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발가락으로 가리키지 않는 게 현명합니다. 휴가를 보내면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대화 중에 시계를 보는 것은 중동에서 매우 무례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지금 대화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다른 약속이 있다고 해도 무례하게 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을 확인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마무리하도록 하세요. 아랍 문화에서 일단 의사소통이 시작되면 느긋하게 천천히 해야 합니다. 아셨죠? 그리스에서는 손가락을 펴고 손바닥을 보이는 스톱 제스처를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지역 주민에게 이렇게 하면 불쾌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 제스처는 그리스 사람에게는 엄청난 모욕입니다. 비잔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명이죠. 가끔 외국인들이 택시를 잡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할 때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한 채 흔드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개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이리 오라는 의미의 손짓은 팔을 내밀고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손을 위아래로 수직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 밖에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몸에 뵌 행동이지만 외국인에게는 익숙치 않은 행동이 또 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술을 권한다면 두 손으로 술을 받은 다음 마실 때는 고개를 돌리는 걸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이건 존경의 표시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른을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니까요. 유럽에서의 생활은 도착하는 지역에 따라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행 전에 미리 조사해두는 것이 좋아요. 사소한 차이점에 대해 말하자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에어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모든 곳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니 신선한 공기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다행입니다. 유럽에서는 누군가의 아파트, 사무실 심지어 식당에 에어컨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 유럽인들은 창문에만 의존해 바람을 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식료품점이나 쇼핑몰처럼 규모가 큰 곳은 보통 환기가 잘 되는 편이에요. 미국에서는 일반적인 관행이지만 유럽 레스토랑의 물도 항상 무료인 건 아니에요. 물론 대부분의 레스토랑에서 멋진 유리병이 제공되지만 계산서에도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물을 요청할 때는 탄산수가 대신 제공될 수 있으니까 물도 원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얼음물을 잔에 가득 채우는 것도 잊으세요. 냉장고에서 찬물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유럽인들은 미국처럼 얼음덩어리를 잔에 가득 채우지 않습니다. 저의 산으로 관광을 즐기신다면 공중화장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실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걷다가 우연히 화장실을 발견하면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어서 좋죠. 많은 유럽 국가에서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려면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주머니에 50센트 정도의 돈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심지어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요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쇼핑몰에 가는 거예요. 쇼핑몰의 화장실은 대개 무료입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화장실 칸막이 바닥에 틈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청소와 접근성을 위해 이러한 디자인을 선택했다는 의견도 있어요. 하지만 유럽에서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문이 바닥에 닿아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다지 인기가 없지만 유럽에서 네임데이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년 중 매일 특정 이름을 가진 사람을 위한 미니 생일 축하 행사와 같은 날이에요. 이 전통을 따르는 유럽인들은 이 날을 제2의 생일로 여기며 일부는 실제 생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해요.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조차도 출신 지역에 따라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100년 된 건물을 예로 들어볼게요. 유럽에서는 거의 새 건물에 가깝지만 미국에서는 오래된 건물로 간주됩니다. 물어보는 사람에 따라 미국인 중 일부는 200년 된 건물을 오래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어요. 유럽인들은 이 단어를 중세시대 이전의 것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거리로 따지면 정반대예요. 유럽인에게는 100km를 운전하는 것이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미국인들에게는 짧은 여행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이 훨씬 더 혼잡하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기도 해요. 실제로 유럽연합 전체 면적은 미국의 절반 정도에 불과해요. 어느 쪽이든 유럽인들은 유럽 대륙 안에 있든 지구의 다른 곳으로 떠나든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작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국경을 넘는 것이 정상적이고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자랐기 때문일 거예요. 두 지역을 비교할 때 가전제품도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세탁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유럽에서는 대부분 냉수만 연결할 수 있고 앞쪽에서 세탁물을 넣어요. 미국에서는 온수와 냉수를 모두 사용하고 위에서부터 세탁물을 넣는 세탁기가 일반적이에요. 자, 여행하기 전에 선택한 유럽 국가에서 사용하는 전기 플러그의 종류를 미리 알아두세요. 여행 중에 휴대폰 충전기나 헤어 고데기를 사용하려면 전용 어댑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호텔은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고 있고 요청할 때 어댑터를 무료로 제공해줘요. 냉장고도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더 큰 냉장고와 냉동고에 투자하는 대가족을 제외하고는 작은 냉장고가 일반적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룸메이트와 식료품을 공유하고 음식물 낭비를 줄이고 신선한 식품을 사러 마트에 자주 가는 것을 즐긴다면 이런 냉장고가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국적에 따라 유럽으로 떠나기 전에 미터법에 대한 지식을 미리 익혀야 할 수도 있어요. 그곳에서는 우리처럼 모두 미터, 그램, 리터, 섭씨를 사용합니다. 물론 미국 사람들도 학교에서 미터법을 배우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야드, 마일, 파운드, 화씨와 같은 다른 법을 고수해요. 예약하기 전에 날짜와 시간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해요. 유럽인들은 날짜를 1월, 연으로 쓰는 반면 미국인들은 월, 1, 연으로 뒤집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한 주가 보통 일요일에 시작해서 토요일에 끝나지만 유럽에서는 월요일에 시작해서 일요일에 끝나요. 다른 시간 형식도 주의하세요. 일부 국가에서는 오후 2시를 말하기 위해 14시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유럽에 처음 도착하면 광고도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풍선 의상을 입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지역 업체를 홍보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지만 유럽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입니다. 또한 미국 고속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대한 광고판 간판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볼 수 없어요. 운전자는 전방 도로에 더 집중해야 하고 이러한 광고기법은 너무 산만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에 위배됩니다. 거리 이름과 쇼핑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미, 특히 미국에서는 5번가나 16번가와 같이 숫자로 거리 이름을 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유럽에 가보면 거리에는 보통 실제 이름이 있어요. 유럽의 일부 시골 지역에서는 아예 이름이 없는 도로를 우연히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에 연결되는 도시를 따서 이름을 짓는 멋진 전통도 있습니다. 유럽의 쇼핑 시간도 다소 혼란스럽고 때로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의 시에스타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부 지중해 국가에도 비슷한 관습이 있습니다. 상점과 기업이 오후에 잠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에요. 유럽 도시의 소규모 상점들은 점심시간에 문을 닫거나 주말에 영업시간을 단축하기도 합니다. 특정 요일에는 아예 문을 닫는 곳도 있어요. 유럽 여행 중 쇼핑을 계획하고 있다면 현지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쇼핑 시간은 여행 계획과 필요한 물건을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미국인들은 낯선 사람에게도 더 많이 웃는 경향이 있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다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는 이유가 있어요. 수년에 걸쳐 미국은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하나의 용광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가 만들어내는 간극을 좁히기 위해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해졌어요. 때로는 잔인하게 솔직해지는 것보다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때도 있죠. 유럽에서는 TV 시청 선호도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에서는 슬로우 TV라는 멋진 컨셉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가끔 쇼 앞에서 몇 시간 동안 멍하니 앉아있는 거 아세요? 노르웨이 사람들은 이를 국민 스포츠로 발전시켰습니다. 배경음악과 같은 시각적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작불을 피우거나 뜨개질 마라톤을 몇 시간씩 시청하며 스크린에 붙어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배경 엔터테인먼트가 필요할 때는 이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느리게 산다는 의미의 휘게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휘게는 북유럽 국가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삶의 원칙이 행복의 비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휘게는 성가시거나 부담스러운 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만드는 거예요. 또한 인간관계의 우선순위를 두고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미국은 다른 모든 곳과는 완전히 다른 사상입니다. 그렇다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미국의 정상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국기입니다. 사방에 성조기가 걸려있죠. 학교나 집 같은 건물은 물론이고 반바지 티셔츠 같은 옷에도 성조기가 걸려있습니다. 역사를 통틀은 미국인들은 국기를 27번이나 바꿨어요. 현재 미국 국기는 1960년에야 채택되었으며 지금까지 가장 오래 지속된 미국 국기입니다. 하지만 당국이 만든 건 아니에요. 1958년 새로운 미국 국기 디자인 공모전이 열렸고 오하이오주의 17세 고등학생이 만든 깃발이 우승했습니다. 미국인들이 국기를 그토록 사랑하는 이유는 국가적 자부심 때문인데요. 왜 다른 많은 나라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일부 국가에서는 역사적인 이유로 국기를 개항하지 않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특별한 날에만 국기를 개항하죠.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미국인만큼이나 자주 국기를 개항합니다. 덴마크 사람들도 국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데요. 겨울철 크리스마스 트리와 생일 케이크를 국기로 장식하고 식료품점에서 덴마크 국기가 그려진 스티커, 빨간색과 흰색 양초, 국기가 그려진 기타 상품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웨덴 사람들은 국기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해 곳곳에 국기 개항대가 있어요. 이제 레스토랑에 가볼까요? 미국에는 매우 독특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음료에 엄청난 양의 얼음이 들어가요. 알고 보니 이러한 선호도에는 약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뉴잉글랜드의 호수와 강에는 겨울철에 얼음이 많기 때문에 미국에는 항상 많은 얼음이 자원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수세기 전 냉장고와 기타 유용한 냉각기계에 등장하기 전에는 이러한 차가운 자원이 매우 기중했기 때문에 미국은 얼음을 세계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미국 자체적으로도 소비하기 시작했고요. 항상 뜨거운 음료를 마셨던 영국인들과는 달리 미국인들은 뜨거운 음료에 얼음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음료의 얼음은 미국인의 것이 되었으며 부자들의 음료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네, 얼음은 사람의 지위를 보여줄 수도 있었죠.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냉장고가 등장하면서 모든 사람이 얼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음료에 얼음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습관이 그대로 이어졌어요. 또한 아이스 음료는 매우 상쾌하기 때문에 더운 남부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외국에서 온 분이라면 음료가 차갑게 식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땐 항상 웨이터에게 따로 알려주죠. 다음으로 눈에 띄는 건 제공되는 음식 양이 엄청나게 많다는 점인데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이런 식은 아니었지만 지난 세기 후반에 농약과 비료 덕분에 농부들은 예전보다 더 많은 식량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농부들이 더 많은 식량을 재배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했어요. 그래서 식량의 양이 증가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업들은 음식의 양을 늘리기 시작했어요. 조금 더 많은 음식을 제공하고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면 왜 적은 음식을 제공하고 적은 돈을 받겠어요? 비즈니스에도 좋고 고객 입장에서도 조금 더 많은 돈을 내고 더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 윈윈이죠. 그래서 더 많은 양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잠시 화장실 이야기를 해볼까요? 놀랍게도 미국 화장실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먼저 화장실 변기에 커다란 틈새는 무엇일까요? 좀 더 명백한 부분인 문 바닥의 틈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외 지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이 틈새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돼요. 첫째, 사람이 있는 칸에 침입하지 않고도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통풍이 잘 되고 화장실 바닥을 청소하기 쉬워지죠. 측면의 틈새는 더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문 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프라이버시가 완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이 틈새가 무시될 수 있을 정도로 작거나 존재하지 않는데 미국에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일부 자료에는 모든 재료가 비싸기 때문에 화장실 간막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틈새를 넓게 만든다고 합니다. 또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사람들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고 느끼면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할 동기가 줄어든다고 하네요. 다음 관찰 결과입니다. 미국식 변기는 유럽식 변기에 비해 변기에 물이 훨씬 더 많이 고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변기들은 서로 다른 점멸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미국 변기는 효과적으로 물을 내리기 위해 더 많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에서는 대부분의 화장실에 비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관광객들은 왜 미국인들은 비대를 설치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진흙탕에 발을 디뎠다면 티슈로 닦아내는 대신 발을 씻을 거잖아요. 여기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는 거죠. 또한 화장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더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는 비대에 대한 낙인이 강해서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화장실에는 비대를 설치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잘 알려진 방법이 있는데도 비대를 설치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식당을 떠나기 전에 웨이터에게 팁을 주어야 해요.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팁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일반적입니다. 도움을 준 서비스 직원에게 팁을 주는 것이 당연시되요. 다른 나라에도 일종의 팁이 존재하지만 그 정도는 더 적죠. 일본이나 덴마크와 같이 팁이 전혀 없는 국가도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에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적정 임금을 규정하는 최저임금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서비스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물가에 대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행객이 적응해야 하는 가장 이상한 점은 아마도 상점의 가격일 거예요. 세금이 표시된 가격에 포함되지 않고 결제 시 추가됩니다. 따라서 돈이 부족한 여행객은 지불해야 할 가격을 미리 계산해서 충분한 돈을 준비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왜 그럴까요? 이러한 이상한 정책의 주된 이유는 투명성입니다. 납세자는 자신이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고 세율 인상이 국가적 의제가 될 경우 이에 저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매자는 주별로 제품 가격을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엘라베마와 엘레스카의 실제 빵 가격을 비교할 수 있어요.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여행하지 않으면 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장 가까운 편의점으로 가는 인도가 없거나 횡단보도가 없어서 편의점 바로 앞에서 길을 건네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주된 이유는 아마도 미국이 광활한 땅을 가진 큰 나라이고 모든 것이 퍼져 있다는 사실 때문일 거예요. 이웃들은 서로 꽤 멀리 떨어진 넓은 교회 지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와는 거리가 멀고 아무도 걷지 않기 때문에 보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페인이나 독일인은 미국인보다 최소 두 배 이상 많이 걷는다고 해요. 하지만 그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훨씬 더 가깝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짐작하셨겠지만 야드 파운드법입니다. 이는 인체를 기반으로 해요. 1피트는 사람의 평균 발 크기라 누구나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죠. 외국인들은 피트, 인치, 갤런, 화씨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워하며 이 모든 것을 익숙한 미터법으로 변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국인들은 야드 파운드법과 미터법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혼란스럽죠. 키의 경우 대부분 피트와 인치를 사용하지만 몸무게는 킬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영국은 예전에는 야드 파운드법을 사용했지만 나중에는 미터법으로 전환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더 정확한 측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조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